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여환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출연하실 분이야말로 자신의 자리에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네, 나눔과 사랑을 정말 실천하고 사시는 분이라고 좀 소개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방송인뿐만 아니라 이분의 삶을 보면서 너무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분은 특별히 입양에 대한 관점을 정말 새롭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신 분이십니다. 네, 저도 정말 너무너무 닮고 싶은 선배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신혜라 집사님, 어서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되셨죠. 아, 예. 반갑습니다. 잘 되셨죠? 네네, 잘 되셨죠. 저랑 뭐 가족과 같은 사이라서 얼마 전에도 저희 딸 보러 오셔서 와주셨고. 그리고 워낙 우리 딸들 애기 때 너무 많이 안아주고 보모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어요.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예은이, 예진이 참 이뻐했죠. 오늘 새롭게 와서 나온다니까 차임표 집사님은 뭐라고 하셨던가요? 새롭게 와서 나가려고 그랬더니 아, 그래, 나가야지. 그러더라고요. 예, 요즘 또 정리의 달인이 되셨어요. 아, 예. 많은 스타분들 집에 방문하셔서 신박한 정리로 이제 이렇게 정리정돈의 달인이 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을 또 하시게 되셨어요? 어, 제가 좀 정리정돈, 청소는 못하고 싫어하는데 정리정돈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제 제가 작년 12월 딱 이맘때쯤 이제 귀국했거든요. 하던 공부를 끝내고 그래서 그때 마침 그런 어떤 프로를 하자고 하시길래 봤더니 그거보다는 좀 정리하는 프로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역으로 아, 그거보다 이게 낫지 않겠냐. 제안을 하신 거네요. 네, 네. 제안을 했는데 마침 또 잘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어요. 아니, 그 친정어머니 예전에 세상 떠나실 때 유품 정리하고 이러면서 또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친정엄마가 좀 평생 좀 일을 하셨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림은 좀 잘 많이 하시질 못하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유품을 정리하러 갔는데 어, 가서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사드린 좋은 화장품 이런 거 그대로 박스째 입고. 사용 못 하시고. 네, 막 근데 아끼면 똥 된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언제 사드렸는데 이걸 왜 안 쓰셨을까. 막 쓰던 샘플들은 또 잔뜩 있고.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네, 그리고 곳곳에 저랑 제가 슈퍼를 함께 많이 갔었거든요. 그럼 막 휴지를 자주 사셔서 아니, 휴지를 누가 이렇게 많이 쓰냐고 했었는데 봤더니 이런 캐비넷마다 휴지가 한두 개 꺼냈었던 그 휴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어디다 뒀었지? 그리고 제가 또 엄마 아빠가 좀 물건이 많으셔서 수납을 많이 만들어드렸었거든요. 집 지어드릴 때.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수납이 많으니까. 그렇죠. 곳곳에 넣어놓고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지들 보면서 엄마 옷들 좋은 건 아껴서 못 입으시고. 그리고 옷이 쌓여서 도대체 맨날 입는 것만 입으셨고. 이런 옷도 있으셨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내가 하늘나라 갈 때 내 딸들이 됐던 아니면 내 가까운 사람이 됐던 내 물건을 정리해 줄 텐데. 그때 그 사람들 또한 내가 느꼈던 그 마음대로 왜 이런 걸 이렇게 갖고 계셨을까. 내가 하지 않도록 좀 나는 간결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홀트 우리 같이 가기도 했었지만 봉사하러 거기를 가면서 일산에 홀트 센터를 가면서 거기 박물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홀트와 또 홀트 여사님의 유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홀트 여사님의 유품이라고 있는 칸에 보니까 낡은 가죽 가방 그리고 낡은 성경책 그리고 노트 그렇게 딱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내가 하늘나라 가고 나면 나의 유품으로 난 뭘 내놓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집 안에 있는 정말 장롱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많은 옷들, 가방들 이런 것들이 막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뭐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지금도 많지만. 그럼요. 그래도 아 내가 유품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진짜 그런 중요한 거 빼놓고는 결국은 다 필요가 없는 것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물건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갖고 사는 거에 대한 그런 불편함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신박한 정리를 빠짐없이 봤던 것 같아요. 아예 다 전편을 봤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에는 어떤 힘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막 감정적으로 이런 감동을 하시고 또 울기도 하시고 하실까 궁금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게 단순히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은 특히 1, 2회 앞부분에는 방송을 못 보시는데 미리 미리 찍었으니까 그 분들이 연예인분들이 에이 이게 뭐예요? 뭐 이러셨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애프터를 공개할 때는 정말 많은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정리한다는 게 단순히 물건을 없애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 내가 살아온 인생에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돌아볼 여유 없이 너무 바쁘게 달려온 거예요. 그분들 다 한 분 한 분이. 그러다가 내 인생을 딱 돌아보는데 아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구나. 또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나에게 공간이 주는 의미가 단순히 막 물건에 치이고 필요 없는 것들을 막 치여서 쏟던 그 에너지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소중한 것들 또는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정말 필요한 것들. 그게 이제 정리가 된 후에는 딱 보이니까 그때 다들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정리해 주시는 전문가 팀들도 굉장히 사람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뭔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그렇게 우선시해서 장식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미처 자기도 못 봤던 건데 그걸 찾아내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그걸 보면서 한 번 또 한 번 감동을 느끼고 인생이 좀 정리된다는 느낌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었고 아 지금 이 기회에 뭔가 한 번 정리가 되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인맥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휴대전화에도 필요 없는 번호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거 꼭 필요해요. 이렇게 연초 됐을 때 이럴 때 한 번 쓱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좀 놓치고 살잖아요. 그걸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이네요. 항상 우리 시리얼 주사님은 많은 연예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을까 궁금해요. 어린 시절에 어떻게 원래 모태신앙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중2 때 교회를 친구 따라 처음 가봤어요. 고2 때면 중2 때.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숙명연구 PBK라고 해서 유명하셨거든요. 중2 때 가서 그다음에 중3 때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같아요. 어느 교회였어요? 소망교회요. 소망교회죠. 네. 처음에 소망교회를 갔는데 친구 따라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그냥 좋기만 했던 것 같아요. 어머 되게 좋다. 산타클로스처럼 나한테 선물 주시는 분. 또는 수호천사처럼 내가 위기 상황에 찾으면 도와주실 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소음 말하면 들어줘야 되는 분. 요런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도 하고 교회 수련회 가서 방언도 받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몰랐었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은 마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실존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뭐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왜 포켓 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주머니에 꺼내 놓고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는 그런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좀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네. 제가 28살에 결혼을 하고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결혼했거든요. 네. 그랬었죠. 그리고 제대를 막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생활이. 아 그래요? 아 안 힘드신가 보잖아요. 아 제일 힘들어 보이던가? 아 주영민 씨는 안 힘드시겠다. 네. 그렇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남과 남이 만나서 전혀 다른 문화로 살아온 남과 남이 만나서 사는 거니까 내가 생각했던 결혼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와 그래서 난 속아서 결혼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걸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정의 희망국이라는 DJ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작가가 어디를 좀 같이 가자고 그 작가분이 저 나중에 두지 데이트도 같이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저는 성경 공부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던 중고등학교 때 임원도 하고 있지만 그 후에는 그냥 연예인 되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가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갔더니 성경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응? 이래가지고 갔는데 처음 가서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인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구원의 확신을 처음 받았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교회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조차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부회장 임원도 하고 이래서 그때 처음 딱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내 남편이 이상해서도 아니고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못 믿고 있는 이 나의 영적 무지 때문이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나한테 문제가 컸구나. 그래서 그때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팀이 같이 기도 제목을 내는데 저는 그때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랬는데 우리 팀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 바로? 네. 그래서 바로 진짜 아기가 생겼고 그래서 뱃속의 아기와 함께 처음으로 성경 통독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와... 성경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걸 알려주고 싶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 뭘까? 그런 게 큐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내 삶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무지했어요. 아니, 그렇지 않죠. 지금도 아마 교회 다니면서 그런 확신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많잖아요.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뭘 믿고 있는 건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그 실존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인지 아니면 예전에 저처럼 그냥 내가 하나 만들어 놓은 아니면 또 내 주변 어떤 누군가가 만들어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지켜주는 어떤 수호신인데 그저씨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할 땐 하나님인 거고 어떨 때는 다른 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분들도 있죠. 어떠셔서 이렇게 말씀을 통독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좀 변화가 생기던가요? 생활이나 관점에도? 너무 많은 변화가 생기죠. 일단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다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워낙 하나님을 믿고 물론 그 하나님을 내가 그야말로 코끼리의 어떤 한 부분만 장님이 만졌던 것처럼 그렇게 만졌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진 않겠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예전에는 사랑만 알았다면 이제는 어떤 공의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경외시해야 할 진짜 함부로 그렇게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원래 살아생전에 작가셨죠? 방송작가?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저희 아빠는 사업을 하셨는데 사람이 너무 좋으셔서 사기를 많이 당하셨거든요. 사람이 좋으셔서 사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당해요. 그렇게 사람 말은 믿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해결해야 되는 경제적인 부분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셨죠. 그래서 교수 일 워낙 선생님이시다가 교수 시간 강사 하셨었는데 그러면서 파트타임으로 방송작가도 하시고 다큐멘터리 원고도 쓰시고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라디오 작가도 하시고 너무 많은 일을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던 거예요? 아니요. 아주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200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보다 5년 전에 위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는 마침 제가 연예인으로서 많이 자리 잡고 그래서 집도 큰 데로 이사가고 결혼도 하고 이제 우리 아들도 태어나서 돌잔치를 준비하려던 찰나에 딱 위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웠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5년 동안 저희 엄마가 좀 학급적인 면이 강하셔서 그래서 혼자 스스로 항암인 이런 거 안 하시고 나는 좀 자연적으로 좀 내 자신을 좀 돌보고 싶다 해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5년 동안 너무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나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잘못된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5년도 됐겠다. 이제 너무 건강해지신 거야. 그래서 엄마가 가끔 조금 이러면 아유 다 났어 엄마 괜히 그러지 마 이럴 정도로 그랬는데 제가 그때 막 무슨 연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좀 못 뵙다가 엄마가 또 그때 마침 시골에서 사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근교로 이사하시고 해서 공연 때 오셨는데 눈이 노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공연 끝났으니까 바로 모시고 병원을 갔는데 이제 다 전의가 되신 거예요. 아무래도 시골에 이사하시고 막 그러면서 팍 힘들어지셨던 것 같아요. 그때 어때요? 요즘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 엄마 이렇게 하나님을 일찍 데려가려고 하세요. 뭐 이런 원망이 섞이지 않았을까요? 너무 컸죠. 결국 62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 진짜 선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왜 그렇잖아요. 그냥 나랑 누구나 다 암에 걸릴 수 있고 누구나 다 어떤 일로든 하늘나라 갈 수 있지만 그게 내 가까운 사람 특히 제일 사랑하는 뭐 생각만 해도 눈물 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지금도 보고 싶고 하니까 엄마 얘기만 나오면 막 물이 나오는데 그때도 막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막 순서상 아빠가 뭔지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랬었지만 엄마가 그 병 중에 하나님을 알긴 하셨지만 엄마도 더 깊어지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과 더 깊어지시면서 엄마가 너무 담대하셨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강하게 나한테 항상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처럼 주입하는 이야기가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으시겠지 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때도 그걸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엄마도 그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나눴고 그래서 원망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너무 이제 슬픈 나머지 울리면서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 한간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에라상조라는 별명이 있으셨던 거 아시죠? 저는 미리 들었어요. 사실은 임종에 대해서 뭐 웃을 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병실에 계신 우리 주변 지인들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계신데 신현아 집사님이 와서 뭐라고 귀에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럼 그 다음 달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편안하게 너무 행복하게 웃으면서 정말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시는 거 보고 그때 주변 분들이 에라상조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기도를 하시길래 조금 과장이 된 것 같고 과장이 됐지만 아무튼 뭐라고 기도를 해주셨을까 궁금했었어요. 저는 저희 친정엄마 임종을 보면서 임종이 너무 편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마지막 날은 그래 이렇게 편안할 수 있어. 우리가 헤어지고 다시 못 보고 못 만지고 그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계속 슬퍼요. 죽을 때까지 슬퍼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 먼저 감을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안 믿는 분들보다는 조금 덜 아파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뭐 진짜 막 울면서 막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했지만 막 울고 하지만 옆방은 비슷한 시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정말 바닥을 뒹구시더라 그 남은 가족들이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 엄마의 죽음을 나도 똑같이 저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암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어떤 시안부처럼 그 시간을 주신 것도 참 감사했어요. 충분히 사랑한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 얘기도 많이 나눴고 갑자기 갑자기 내가 사랑한 사람이 하늘나라로 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저렇게 땅바닥으로 뒤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아픔은 어떻게든 표현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아 저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진짜로 안다면 진짜로 안다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훨씬 좀 덜 아프실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거가 하나도 안 두려웠어요.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가는 거지. 근데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생각 그리고 또 내가 오늘 하늘나라로 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남편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가 필요해요. 엄마가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그 아이들 생각하면 철철 눈물이 나지만 하지만 내 자신을 생각해서는 하나도 안 슬퍼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어졌는데 우리 같이 아시는 그 지인분 시아버님이 참 잘해주셨거든요.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근데 병원에 계실 때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뵜어요. 이제 완전히 돌아가시기 직전 요양원에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꼭 좀 가뵙고 싶다 해서 갔는데 이건 삶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식은 당연히 없고 반쯤 벌려진 입에 다 입안에는 하얗게 다 이미 음식도 못 먹으니까 호스를 몇 개를 꼽으셨는지 몰라요. 다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가래 때문에 정말 고통할까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기도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붙잡고 기회들고 이제 그냥 얼마나 괴로우실까 괴로우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남은 내가 그 입장을 하면 어떨까를 생각해봤거든요. 네 맞아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남은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드리면서 이래서 잘 살 거다 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얼마나 힘드시냐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멈췄는데 그 숫자가 갑자기 톡톡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이러지? 이랬더니 의료진들이 오셔서 자주 이러신대요. 석션도 다시 하시고 뭘 다시 꽂으시고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데 안 괜찮아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 어? 이러더니 아드님 부르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하고 했는데 이제 안타까운 건 도착하기 전에 막 뚝뚝뚝 떨어지니 순식간에 삐익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놀란 거예요. 이분이 의식이 있으셨구나 아버님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네 뭔가를 꽉 쥐고 지금을 놓으시는 그런 느낌이신 거죠. 와 뭔가 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특히 너 의식이 있으신데 통증도 있으시고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때문에 못 놓으셨던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막 안타까우면서 아 이제는 편안히 가시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저희 도련님이 또 돌아가셨거든요. 임종을 세 번을 지켜본 건데 네 도련님이 돌아가실 때도 이제 기도를 해드렸죠. 암이셨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도 놀랬던 게 좀 희귀한 암이었어요. 설암 설암 아니고 구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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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 됐었고 이제 돌아가실 때 다행히 그래도 그전에 좀 하나님을 알게 되셨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 기도를 해드릴 수 있었어서 마치 우리가 옆에 있었을 때여서 네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이제 생전에 막 그렇게 정신없이 아파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기도해드리고 나서는 평안히 가시니까 네 아 그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물론 아픈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죽을 만큼 힘들다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그냥 너무 두려움 막 그렇게만은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생각하지 말고 어 정말 매일 죽는다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우리 바울처럼 은 안 되더라도 네 가끔은 나의 마지막 순간을 좀 기억하면서 살아야겠다 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련님을 성경을 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네 제가 옆에서 계속 있지 못하니까 네 그리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저의 잠깐 잠깐 면회만 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 성경을 읽어드리는 뭘 하고 있거든요 아 그것도 좀 그런 생각에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프신 분들 네 또는 이제 성경을 직접 읽으실 수 없는 네 시계약 문제로 또 네 어떤 그런 분들께 좀 난익은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주면 물론 그전에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지만 네 난익은 귀에 익은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네 제가 바람은 어 제가 읽으면서 많은 분들의 주영훈의 창세기 뭐 이런 식으로 네 많은 그런 셀럽분들이 네 목소리가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분들이 다 성경을 좀 남겨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주영훈의 레이 위기 추천합니다 아 레이 위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 네 다른 몰라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레이 위기만 안 읽거든요 아 강력 추천합니다 민숙이 레이기를 건너뛰고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은 분들이 하시면 네 좋죠 성경을 직접 못 읽으시는 분들이 골라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걸 하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집사님이 말씀을 곁에서 듣는데 네 이 음성 자체가 참 조곤조곤 하시고 아유 딕션 억양 못 아 아 근데 그것보다 더 저는 와닿는 게 참 따뜻함이 그렇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이게 진심인데 그 계신 분들도 네 그 사랑의 마음 담은 그 언어로 기도를 해 주시니까 그럼요 오히려 그 상황에 천국을 소망하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귀하게 쓰임 받으신 거 같아요 저도 이제 제 마지막 날을 많이 생각하니까 과연 내가 그 마지막 순간에 뭘 남길 수 있을까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우리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또 우리 손주들에게도 네 내가 하늘나라 간 후에도 정말 예전에 너네 할머니야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 목소리로 성경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다 성경 66권을 다 한 번씩 많은 분들이 다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읽어주는 할머니 지금 저희 딸들이 제 가수 때 이렇게 영상을 보고 아빠 왜 이래 막 이런 거거든요 아빠 왜 돼지야 막 이러면서 놀랬는데 그런 역시들보다는 갑자기 제가 본 장면이 생각나서 빵 터져 돼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흑역사의 대표적이죠 꼭 남겨주세요 이제 집사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추천해 주신 책에서 인생의 그 목적 삶의 목적을 발견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책인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엄마가 병조에 계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와 그리고 리그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나한테 그렇게 읽어보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또 신은아씨가 저에게 그 책을 추천해 주셔서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굉장히 변화가 됐거든요 리그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고 그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소설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건 엄마는 이제 내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좀 같이 깊게 신앙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엄마도 이제 뒤늦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다 근데 그 부탁을 못 들어 드린 거죠 생전은 오히려 그게 뭐라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책을 읽으셨어요 네 돌아가시고 나서 또 까먹고 있다가 후배가 그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 나도 그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읽은 성경 외에 첫 기독교 서적이었어요 아 네 어 근데 깜짝 놀랐어요 오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그 책이 어땠다 뭐 목사님이 어땠다 이런 건 전혀 모르고 그냥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는 내가 너를 그렇죠 만든 이유가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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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단점 약점 강점 할 거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너에게 그런 환경을 준 거에는 이유가 있어 네 네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하느님이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족이나 좀 건사하다가 네 살다 오라고 날 만드신 게 아니었구나 를 깨닫게 되면서 하느님 그 목적이 뭔가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책장에 하나씩 다 있거든요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근데 어떤 답을 얻으셨어요 어 그래서 궁금해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여름에 그 책을 보고 어 다시 이제 읽은 그 시간이에요 그게 짧게 뭐 한 달 정도 네 네 정말 하느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아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근데 컴패션에서 직접 오지도 않고 통에 통해서 어떤 분이 아 지인 통해서 네 뭐 근데 그분이 어 신혜란 씨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뭐 아이를 뭐 살리는 건데 뭐 지구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네 선배고사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뭔 소리야 네 딴 때라면 제가 좀 그런 거에 좀 거절 잘 안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 딴 때라면 당연히 거절했을 텐데 이상하게 어? 이게 뭐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네 어? 이게 뭐지? 이거는 괜히 괜한 우연이 아니겠다 네 싶어서 그 컴패션 서정일 목사님과 또 그 중간에 네 이렇게 어떤 새로운 분을 뵙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어? 왠지 좀 알아보고 싶다 해서 네 처음으로 그때 추석에 그러니까 바로죠 필리핀으로 비전트립을 간 거예요 네 그리고 컴패션이란 단체가 과연 어떤 단체며 어떤 성과를 이뤘으며 네 진짜 투명한 단체일까? 네 이걸 좀 알아보고 싶었죠 네 가서 아 하나님이 왜 여기 보내셨는지 알겠고 음 아 나 이 단체를 알리는 일을 해야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네 그래서 와서 이제 컴패션 단체를 하면서 우리 주영훈 씨 네 네 네 제가 그때 이은미 씨랑 또 마침 드라마를 같이 찍게 된 거 맞아요 맞아요 좀 있다가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은미 씨가 막 밝고 마음이 너무 성품이 이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운 택배다 해가지고 그때 결혼했을 때 없나요? 드라마 중간에 결혼했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드라마 찍다가 와서 맞아요 식을 올리고 아 정말요? 다시 찍으러 가서 진짜 신혼 첫낙방 저 혼자 잤어요 어머나 식 끝나고 저 혼자 잤어요 잊을 수 없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은미 씨한테 아 나는 이러이러한 단체를 알아요 하면서 소개해 줬는데 이은미 씨가 너무 그런 거에 관심을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또 그렇게 금귤의 마음이 있어서 아이들 좋아하고 네 그래서 그 컴패션을 알리는 어떤 그런 작은 행사에 주영훈 씨랑 같이 온 거예요 네 그때부터 두 분이 저는 진짜 홍보대사라고 어디 가서 그런 행사 있으면 그냥 이렇게 스피치 몇 마디인데 두 분은 컴패션의 곡도 만들어 주시고 정말 이은미 씨는 우리 애기들 뿐만이 아니라 컴패션의 그런 행사 애기들 모이면 애기들하고 놀아주시고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구나 맞아요 내가 그때 이은미 씨랑 그때 처음 드라마고 그 후엔 같이 드라마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그때 드라마 그렇게 같이 한 거 타이밍이라는 것도 참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절묘하다 아니 근데 그때 그렇게 방송하시고 사실 그 무렵에 컴패션 만날 무렵에 네 하나도 안 행복하셨어요 원래 삶이 예 하나도 안 행복한 건 아니지만 뭔가 만족을 못하는 거 완전히 그냥 세상적인 행복인 거죠 이미 하나님도 만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도 알아요 네 그러고는 아이도 낳았어요 가족이 있고 물론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아픈 시기도 있으셨고 하지만 그거는 뭐 누구나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네 큰 슬픔이긴 하지만 그 때문만도 아니에요 네 뭐 좋은 차를 사거나 뭐 좋은 곳에 가거나 좋아하라 하는데 그 잠깐인 거예요 네 뭔가 공허한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조차 잘 모르고 네 아우 이거 왜 이렇지 별로 파볼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았었어요 네 근데 컴패션을 가서 그야말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주영우 씨가 하신 말씀이었는데 내가 아이들을 도우러 갔는데 도울 게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오히려 나를 돕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정말 공감하거든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내가 과연 얘들을 뭘 도울 수 있지? 그래 놓고 오면서는 비행기 안에서 너무 뭔지는 모르겠지만 복잡한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 가지는 아우 그래 뭔가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만 들고 정리는 안 됐지만 컴패션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 나한테 날 왜 만드셨는지를 조금씩 알게 쓰면서 그 행복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내가 행복하지 않았을까를 이제는 조금 한번 추측을 해 본다면 하나님이 정말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려고 노력은 하니까 그렇게는 실제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거는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두 가지잖아요 그 많은 계명을 신앙에서는 딱 단 두 가지로 만드셨는데 그거는 그래도 얼추어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다음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거는 저는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두 계명이 지켜져야 이게 이 말씀의 비밀이라고 저는 그 다음에 깨달았거든요 이 말씀의 비밀은 뭐냐면 네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 이웃이 좋지라고 예전에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네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는 아니지만 그 두 말씀 다 우리는 말씀대로는 못 지켜요 노력을 할 뿐이죠 하지만 노력해봐라 네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네가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네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는지 한번 느껴봐봐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 내가 이 말을 이 명령을 한 거야 이 계명을 준 거야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의 비밀이었구나 내가 돕는 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도 위한 말씀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우리를 살리려는 말씀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계명을 조금씩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공허감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 네 여전히 아플 때 힘들고 그럼요 애들 때문에 짜증나고 누구 믿고 얄밉고 똑같아요 사람이니까 네 하지만 그런 공허감은 좀 없지 않나 싶어요 네 그때 그 아이들을 만남으로 해서 네 그 비었던 퍼즐이 맞춰졌네요 그렇죠 네 어떤 아이 만나셨는지 기억나요 어 그런요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많은 아이들을 만났지만 막 불행한 아이들도 보고 어려운 아이들도 보고 그랬는데 한 명 아이 그 아이가 중학생이었어요 걘 이미 컴패션 프로젝트에서 많이 이제 속해 있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우리가 갔는데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으니까 막 앞에서 영어를 찬양해 주고 막 그랬거든요 네 너무 이쁜 거예요 네 그리고 도대체 난 제가 가난한 곳에 사는 애 같지가 않았어 네 네 이 집에 가볼 수 있냐고 네 그래서 여봐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좀 비리가 있을 수 있지 않나 돈으로 주면 그냥 막 가르쳐주고 좋은 교육 받으니까 그랬는데 그 필리핀 마닐라 시였는데 그 시의 도심의 빈민가는 그 시골의 빈민가와 또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빌딩들이 쫙쫙 있는 그 틈으로 네 틈으로 너무 좁은 골목에 전구도 골목에만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아래는 막 개 오물 그리고 공중화장실 못 간 애기들 오물 있고 방 한 칸 있고 거기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집이라고 방 한 칸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다 같이 잘고 자면 침실 치우고 골로 하나 넣고 밥하면 식당 부엌 거기다 엎드려서 공부하면 거실 공부방 천장이 너무 낮아서 그 애기 동생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앉았는데 천장이 이렇게 뭐 이런 거 그런 야자수 같은 걸로 팬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천천히 도는데 애기가 막 부딪힐 뻔할 정도로 야 도대체 여기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웃고 있지 이 동생들 다 데리고 뭐가 좋다고 우리를 안내하면서 그 동네에서 막 애들이 외국 사람 오니까 막 허탕 달라고 조금 위협적도 되는데 걔네들 다 달래가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알고 있는 하느님 거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 뭐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 퀘스천을 갖고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또 두 딸이 가슴으로 나온 두 딸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은이랑 이렇게 편지를 주고 받았나 봐요 예은이랑 주고 받은 편지를 또 묶어서 책으로 읽어놨잖아요 아 예 어느날 우리 딸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저는 긴 편지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오우 이러고 봤더니 엄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하면서 우리 집에 온 날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날짜는 기억 못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앨범을 보면서 날짜가 찍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엄마 나 이때 이날 왔네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오우 그랬네 하면서 저는 또 잊었었죠 오우 너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 크리스마스 전에 왔어 뭐 이렇게만 얘기했었는데 얘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 해에는 갑자기 그걸 그때 편지를 써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긴 편지를 써준 거예요 엄마한테 내가 그렇게 생일마다 정말 애걸하는 긴 편지 애걸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 편지 보고 막 애 앞에서 읽으면서 막 울고 저 울면 애들도 따라오니까 같이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은 얘기를 제가 오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편지를 좀 책으로 내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그 편지를 내면서 그림책이죠 그러면서 이제 답 편지를 좀 써달라고 그래서 저는 출판사 요청으로 제가 답 편지를 쓰게 됐죠 그래서 그게 그림책으로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그 편지 내용 좀 있죠 네 그 예은이가 쓴 편지 조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엄마에게 오늘 12월 15일은 내게 아주 특별한 날이야 네 내가 우리 집에 온 날이니까 네 아이고 박 목사님 이러시니까 제가 눈물나대요 네 네 네 네 내가 우리 집에 오게 된 것도 엄마 딸이 된 것도 운명 같아 네 그 엄마가 내 엄마여서 우리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행복해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행복해 아 제가 이거 아 그 진심이 느껴지는데 저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네 엄마한테 편지 쓰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못 써 저는 이런 얘기를 못해서 지금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아 저는 뭐 워낙 잘 울지만 지금 이 눈물은 박 목사님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그 말씀 드린 적 있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네 어느 교회로 이제 간증을 오신다는 거예요 네 박 목사님 네 입양에 대한 말씀을 하신데요 네 그리고 그 홀트에 이제 홍보대사시라고 해서 저는 입양하신지도 몰랐어요 네 그러고는 아 입양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다니까 어떤 말씀하시나 해서 궁금해서 가본 거죠 아 직접 네 가서 이렇게 멀리서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러고 집에 왔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안타깝고 네 그래서 우리 딸들하고도 얘기를 나눴거든요 아 그래서 왜냐하면 박 목사님은 어 입양이 돼서 그렇게 좋은 부모님 기도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크셨는데 잘했는데도 정말 그 사춘기 때 공교롭게도 다른 곳에서 그렇게 그 입양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네 당연한 거예요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듣게 된다면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딸은 엄마 그냥 나 안 만날까 봐 그래서 왜 안 궁금해 이러면 아니 엄마 너무 어색해 만나서 뭐라고 그래 아줌마라고 그래 엄마라고 그래서 아 그래도 그때 네 맘대로 그래도 널 나아줬는데 엄마라고 해도 되고 엄마 안 불편할 것 같아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 이래요 그래서 나는 얘가 조금 사춘기가 돼서 오히려 좀 혹시 반발심 같은 게 예전에 없던 그런 게 생겼나 생모에 대해서 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이러고 진짜 그게 전혀 아니라 네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논문 같은 거를 좀 봤더니 미국은 공개 입양 이라는 게 우리는 입양했어요 를 공개하는 게 공개 입양인데 미국은 그걸 훨씬 뛰어 넘었어요 네 계속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락도 하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이제 이분이 못 키우게 됐으니까 이 아이를 입양을 하는 엄마라서 계속 만나서 대화도 하고 좋은 것도 주면서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참 앞서 갔죠 우리보다는 입양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연 그랬을 때 아이가 어떻게 크느냐 이거에 관한 논문이 참 많아요 그래서 좀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봤더니 어떨 것 같으세요? 완전히 공개된 입양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오히려 그냥 이모 한 명 있는 듯한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인척 확대된 느낌 이상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얘가 아니 이럴 때 아 얘가 그런 느낌인가 보다 왜 우리도 왜 어쩔 때 이모 만나러 가자 이러면 엄마 너무 힘들어 귀찮아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떨 때는 막 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죠 얘 나이에 따라서 뭐 좀 더 크면 아이 그래도 또 다시 볼래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냥 요 정도구나 네 나를 낳아준 엄마야 아 대단해 하도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엄마들은 못 낳기도 한데 지켜주지 못하기도 한데 근데 힘들 텐데 못 키울 거면서도 나아줬어 대단해 라고만 생각을 하고 좋게 여기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이럴 수 있는데 이랬다면 그 아픈 힘든 시기를 안 겪으실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우리네 문화가 네 그렇지만 아시죠 뭐든지 쉬쉬하던 문화 아니에요 네 집에서 일어나는 일 남편과 싸웠던 일 뭐 하나 그렇게 된 일까지 다 쉬쉬 네 누구 할까 쉬쉬 일을 이렇게 늘 비밀을 가지고 살았고 그게 망신이라고 생각하고 네 창피한 일이라고 숨겨오던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이라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 것이고 네 이제는 미국처럼 이제 점점 우리도 문화가 바뀌어 가면서 네 가슴으로 나왔다 네 또 밝히고 맞아요 이제는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제가 그래서 입양이라는 말을 일부러 많이 하고 네 네 많이 바깥에도 네 네 했던 이유가요 제가 입양을 하자마자 이렇게 나갔더니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칭찬할 거라고도 생각을 못 했었어요 네 네 오 왜 그지 라고 생각했고 밖에 나갔더니 아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세요 좋은 일을 그래서 선뜻 입양이라는 단어도 못 권해져요 네 입양이요 이랬더니 네 아 예 네 입양의 단어 자체가 금기어져요 네 그래서 저는 입양은 이렇게 좋은 일인데 네 왜 입양 자체가 접시 깨진 일 부부싸움 안일처럼 쉬쉬하게끔 됐을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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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입양이란 이 아름다운 축복 하나님의 축복에 자식을 주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네 다른 통로로 주신 거거든요 네 이 축복이라는 걸 사람들이 입양은 축복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날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입양이라는 얘기를 아이들한테 더 많이 하고 입양이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를 좀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아 제가 신혜가 집사님을 좀 더 빨리 알았으면 네 그런 아심이 있었던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못 해드리는 게 너무 마음에 음 음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를 음 예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예 근데 우리 예은이 아 어머니 생모도 돌아가셨어요? 아니 생모도 계신데 그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네 저는 천국에 계신 천국에 계신 저를 가슴으로 낳아주시고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도 엄마 키워주신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런 마음을 이렇게 행복하게 내가 왜 못 전했을까 그렇죠 그때는 너무 폐쇄적이고 네 맞아요 이런 거 얘기하면 이게 나한테 약점이 되고 핸디캡이 되니까 그냥 문화 그대로만 받아들이시는 거겠죠 그랬어요 그 시대 사실은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오픈했지만 아직 이렇게 맞아요 오픈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신하의 집사님 이런 고백들이 네 많은 사람들이 더 필요한 시대인 거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를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해서 나으시고 또 길러 그럼요 누군가가 길러내셨다는 사실 제가 보육원 아이들한테 대해서 마음이 많은데 보육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1대1 케어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보육원도 아무리 좋은 보육사라 하더라도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친생가정이 이상하니까 우리 앞으로 애 낳지 맙시다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입양가정이 이상하니까 입양하지 맙시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논리죠 맞아요 아이들에게는 1대1의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맞아요 예은이 예지리도 많이 자랐죠 네 몇 살 몇 살 됐죠 이제 16, 14살이에요 벌써 와 몇 살이 우리 알아가 그렇게 권서니까 그러네요 네 어때요 이제 뭐 여느 아이들처럼 또 엄마랑 마찰 있을 때도 있고 아유 말도 못하죠 또 아이들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있잖아요 네 어때요 어때요 우리 큰 예은이가 네 특히 더 너무 섭섭하게 할 때가 많아요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요 친구 좋아해요 네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보다는 친구가 훨씬 좋은 나이죠 정민이는 안 그랬었잖아요 네 정민이 좀 특이했던 우리 아들이 좀 특이했어서 네 우리 큰 딸이 정상적인 건데 그럼요 그럼요 저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인표 씨 맨날 울어요 에이 주영훈 씨 그래서 분노의 양실질이 나오는 거구나 에이 따라가 놀아주면 주영훈 씨 네 웃지 마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나 정말 웃고 인표 씨나 주영훈 씨처럼 딸바보들은 충격받는 거죠 아니 근데 무슨 말을 하기를 이렇게 그럴까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친구도 좋다고 그냥 딱 문 닫고 들어가니까 아 그러면 자기 옷 갈아입는 진짜 옷 갈아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거죠 입어보는 거 매번 그렇게 똑같은 옷을 매번 입어볼까요 네 그런데 옷 갈아입으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네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다 컸으니까 아빠가 불쑥불쑥 못 들어가잖아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아빠 나 옷 갈아입으니까 자꾸 들어오지 마 이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방에서 안 나오니까 저한테 계속 예희님 뭐해 예희님 뭐해 들어가 봐 막 이래요 그게 너무 섭섭해요 옛날처럼 뽀뽀 안 해주고 그렇죠 옛날에는 아빠가 뭐하고 있어요 와서 그냥 안기잖아요 안기고 아직은 안겨요 아직은 안기잖아요 아직은 안기잖아요 아직은 안기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으실 것 같아요 이 얘기 들으면 진짜 슬퍼지네 안기는 게 아니고요 밀쳐내죠 진짜요 뽀뽀하지마 막 이러고요 근데 사실 모든 딸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그래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아빠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엄마들하고 또 틀려요 저도 좀 어머 예희님 그럴 때 섭섭한데 그래서 뭐 그럴 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은이나 예진이나 사춘기를 막 심하게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좀 그럴 때는 제가 예은아 예진아 이래서 뭐 이러이러해서 아빠가 참 섭섭해 엄마도 이래서 마음이 아파 상처받어 이러고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이러면 그 다음엔 좀 더 노력하려고 하고 고맙죠 대화가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큰 사건이 있을까 물어봤더니 겨우 그러니까요 옷 갈아입으니까 문다도에 이렇게 크게 상처받는다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겨우 그거 겨우 이거 녹음해 주세요 겨우 그거 제가 몇 년 뒤 영훈 씨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아빠 싫어 이런 것도 아니고 문다도 어떻게 언제 아기 키우면서 아기들은 또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이를 키우면서 나를 좀 돌아볼 때가 많잖아요 네 회개할 때도 많이 있고 어떤 순간들이든가 아 내 기도가 모자르구나 를 뼈저리게 느껴요 아이들을 보면서요 네 우리 아이들이 참 착하고 바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참 고맙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아 내가 참 무릎 꿇고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많이 못 가진 거에 대한 그 안타까운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있어요 아이가 잘되고 못되고 떠나신 거 같아요 그거는 그냥 내가 좀 더 기도를 했더라면 네 했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만지 못하는 건 이건 뭐예요 그건 우리가 사람이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고 감사한 건 안 가지죠 네 내 게 아니라는 거 네 내가 낳은 정민이나 내가 입양을 낳은 우리 딸들이나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 맞아요 우리 소유가 아니죠 네 하나님이 그야말로 나한테 맡겨주셨고 나는 위탁모 그러니까 위탁모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죠 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 맡겨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없잖아요 네 네 하나님은 완벽해서 맡겨주신 게 아니라 각자 누구에게나 다 네 너밖에 없어 얘를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줄 사람은 해서 저는 맡기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엄치나 뭐 옆집 아이가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네 걔는 그 엄마가 저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니까 내가 할 일은 그저 그걸 인정하고 내 게 아니라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그럴 때 기도는 하나님 얘를 스카이 대학 아이비리그 보내주세요 기도 안 나오죠 안 나오죠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하나님 진짜 평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항상 옆에 계시는 코람데오 하는 애로 키워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이로 키워주세요 저는 반드시 이뤄주신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요 미안하기도 하다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만 그렇게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딱 붙어 사는 삶을 산다면 얘가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저는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요즘 들어 하는 제 유일한 기도예요 그거랑 아이들 배우자 기도 만남의 관계 축복의 기도 하나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멘토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그 두 가지면요 인생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기도만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내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뤄진다고 생각해요 아 그 큰 아이 정민이가 음악도 하고 네 네 자라면서 좀 정민이 때문에 속상했던 적은 없었어요? 같이 옷차리면 음악을 하다 보니까 자유분방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유유유 여전히 속상할 때도 많은데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딱 정리정돈을 워낙 좋아하니까 네 네 아이 자체도 또 네 뭐든지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 정리정돈을 잘하는 애는 예 예진이 조금 아니요 예진이 완전히 없어 우리 아들은 아이의 DNA 자체가 없어 아빠 닮았나요? 완벽하다 엄마들은 나쁜 거 다 아빠 닮았대요 아니 내 DNA가 조금 있다면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네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같이 교회를 갔는데 아 쪼리찍찍 끌고 옷차림도 막 너무 안 좋고 뭐 그러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음악을 하니까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러고 쳐다봐요 찬양을 안 해요 정말 막 거꾸로 숱는 거죠 옷차림부터 맘에 안 들었는데 네 찬양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냥 찬양팀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걔는 바라보는 거였는데 이제 내가 딱 옷차림부터 맘에 안 드니까 다시 미운 거죠 이 놈의 새끼 찬양팀을 쬐려보고 있어 노려보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지금 음악 한다고 교만한가 봐 그게 바로 판단이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 행동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니까 그냥 편하게 그러고 그리고 찬양팀을 하는데 그냥 자기는 어우 저분 되게 잘한다 그냥 바라본 거예요 그냥 오히려 집중한 거죠 네 근데 나는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얘 옷차림이 이래 어 얘 지금 망가짐도 이상할 거야 그렇죠 앉았어 여봐 역시 찬양도 안 하고 이따우 이러고 네 그러면서 걔가 그냥 행동을 보여줬던 것 뿐인데 나는 이 놈의 새끼 교만해가지고 이게 어디다 쓸 거면 이게 커서 뭐가 될 거면 지가 음악을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모든 판단 비판 비난 정죄 마침표까지 딱 찍는 거죠 너무 신기한 게 아까 따뜻했던 목소리가 없어지고 그니까 실제로 목표가 변화가 변하죠 확 변하죠 수십 변도 변해요 진짜 그것도 신기하네요 근데 지금 이런 권사님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진짜로 자기 아들 손주들 교회 오긴 오는데 옷차림 머리 헤어스타일 뭐 귀를 했네 귀를 했네 이런 것 같고 이렇게 예배 오신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지금 제가 50이 넘었는데도 저희 아버지 지금은 병원에 계시지만 그 전에 미국 가서 예배 보러 가잖아요 저 지금 신하나 씨처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혼냈습니다 맞아요 교회를 양복을 안 그러니까 여름인데 더운데 양복을 입으면 덥잖아요 그리고 저는 미국 여행을 왔으니까 좀 그렇다고 제가 이상한 건 아니고 셔츠에 긴 바지 입고 가는 데서 넥타이와 양복을 입으라고 하시니까 나이가 50 넘어서도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요 그러니까요 어르신들은 더 하죠 왜냐면 각자 자신들의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 아이에 우리 아들이 내가 너무 감사한 거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얘를 완전히 믿는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알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알고 막 성경을 읽고 이러지 않아요 더 바라려면 더 많이 바랄 수 있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거 그럼요 저는 그것만으로 감사하죠 널 믿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그 순간이 막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전 누가 미우면 하나님께 다 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이니 쉽기가 또 그렇지 하나님 그래서 막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찬양이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그거였어요 아 마침 아니야 그거 아니고 내 뜻보다 뭐 크신 하나님에게 나 실례 그거였어요 네 네 제가 그 두 찬양을 다 좋아해서 네 그 두 개가 같은 거였나요 혹시 다른거죠 다른거죠 그 두 찬양을 다 좋아해요 특히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이 너무 많을 때가 많아서 네 그 찬양을 앞에서 딱 하는데 아 정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두 회개를 했죠 네 왜냐하면 좀 전에 드린 말씀 그런 우리 아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보이는 지금 어떤 그런 행동들 우리 자녀들의 다 보이는 문제예요 그거는 그냥 잠시 얘가 지금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보여준 행동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무시하고 그렇죠 그건 떠올리지도 않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그런걸 저는 강의도 하고 다녔거든요 네 세인이라도 하시고 네 근데 그걸 현실에서는 내가 나한테 닥쳐지면 빵이 알면서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네 또 내 거라고 착각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껀데 이 귀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는 못해줄 망정 또 내 기준대로 내 잣대대로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정죄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진짜 막 눈물을 철척 흘리며 기도를 또 했죠 우리 아들 엄마 왜 그래 너 때문이다 근데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매 순간 찬양을 통해서든 아니면 말씀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저는 그게 제 간증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그럼요 또 워낙 성격에게 실수를 잘 안 하시니까 실수 안 하는 성격 때문에 크게 회개하신 적이 있다는 게 어떤 일이에요 아 예 저는 그렇게 좀 그런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진짜 눈물로 철저히 회개를 하는데 네 제가 어 조금 완벽주의가 있어요 네 근데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완벽주의는 네 근데 의외로 주변에 완벽주의를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완벽주의자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하나님도 원치 않는 삶인 거 같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통 이렇게 욕을 참 안 하는데 네 욕하는 순간이 두 순간이 있다면 네 차 타볼 때 아니요 아 차는 진짜 욕하나잖아요 네 아유 급할 거야 이러고 누가 욕하면 말리는데 네 화투 칠 때 화투 칠 때 화투 칠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인데요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화투 칠 때 왜 이렇게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이거 내까 저거 내까 이거 내까 저거 내까 이거 내까 저거 내까 이거 내까 저거 내까 이거 내까 이거 내까 하다가 딱 냈다 네 쌌어 쌌다 그때 여기 확 나와요 네 또는 잘못 냈어 이거 내려다가 손이 잘못돼서 냈을 때 있잖아요 내가 계획하던 것과 차질이 생겼을 때 그때 욕이 나와요 저도 욕 안 나와요 이기고 지고는 상관없어요 남이 내 걸 뺏어가 이런 건 하나도 욕이 안 나와요 나의 실수에 대한 욕이 나오는 거군요 화가 나는 거군요 몰랐었어요 그건 모르고 그냥 아이 화투 칠 때 왜 이럴 때 욕이 나오지 했었어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욕할 때는 이제 아이들이 학대받는다는 기사 보거나 그런 거 그때는 정말 상욕이 나와요 네 그렇게 아기들이 뭔가 제대로 된 그런 입장이 못 있을 때 그 딱 두 번 욕하는데 어느 날 우리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이제 월세로 있었어요 저는 금방 올 생각 한 1, 2년만 조금만 공부하다 가야지 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길어질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있다 보니까 월세로 있고 뭐 이러고 했는데 저희가 월세로 있던 집들이 오른 거예요 네 생각해보니까 월세를 막 다 따져보니까 어머 이거 조그만 집 하나 사도 됐었겠다 네 그럼 막 이만큼 올랐을 텐데 그렇죠 막 속이 사간 거예요 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나 미친 거 아니야 하나님 저 왜 이래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딱 내가 하면서도 근데 막 자꾸 그 생각에 꽂히면 막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네 정말 형편없다 도대체 하나님 저 왜 이럴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돈 때문은 아니에요 네 뭐 제가 당장 뭐 돈이 급한 것도 아니었고 숫자잖아요 네 내가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이럴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다른 일 뭐 돈을 뭐 뭐 해도 전혀 안 그렇거든요 네 이건 돈 때문은 아니네 제가 그래도 상담학을 공부했으니까 네 저를 자꾸 돌아본 거죠 이게 왜 이렇지 하다 보니까 제가 앓은 거예요 네 저는 네 제가 그때 집을 사서 시간이 흘러서 월세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 때문이 아니에요 네 네 그냥 그 숫자가 쌓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서 네 어머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 얘기를 그 칭찬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이 네 그 칭찬과 함께 또 인정이네요 그렇죠 아까 그리고 그 인정보다 더 큰 거는 네 그랬어야 됐는데 내가 왜 안 했어 나의 그 실수 네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 돈 때문에 일어나 하나님 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죠 막 이러다 깊이 파보니까 와 이건 돈 때문에 하는 것보다 더 큰 죄구나 하나님 앞에서 음 교만이잖아요 아 그렇죠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네 나는 그랬어서 남편한테 야 어떻게 그렇게 그때 그랬어 내가 사지 말자 그랬는데 어 고집부려서 사더니 역시 당신은 참 재테크도 잘해 네 칭찬 들었어야 되네 어우 너는 참 실수 안 해 내 스스로가 나는 실수 안 하는 사람이야 난 실수 안 했잖아 교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그 교만이 나의 안에 이렇게 있다니 그래서 사람이 어머너무 잘했으면 아니에요 제가 뭘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함부로 은혜를 값싸게 팔려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교만과 함께 묻어서 그 돈 몇 푼에 팔려고 했던 나의 그 엄청난 죄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아 어떻게요 철철 울고 회개해야죠 하나님 저 교만합니다 하나님 저 말도 안 되는 죄인이에요 네 아 교만을 보게 해 주셨으니까 네 그때 딱 느낀 거예요 아 내가 화투 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교만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기고 지기는 게 아니고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뭐든 잘해야 돼 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다 칭찬받 해줘야 돼 네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게 교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물론 요즘은 화투를 안 쳐봐서 모르겠지만 욕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지 알았으니까 이게 내 교만에서 비롯됐다는 걸 아는 순간 또 하겠죠 또 칭찬받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이 생기긴 하겠지만 모르면서 그럴 때와 이제 그게 확실히 내 교만이라는 죄와 바로 연결돼 있다는 걸 아는 순간만큼은 하나님 죄송해요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고수당은 누구나 싸거든요 내가 실수가 아니잖아요 쌌다고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내서 이거밖에 먹을 게 없었을 때 괜찮아요 그때는 욕 안 나와요 아 먹을 게 많은데 하필 그걸 냈을 때 그러니까요 그때는 실수죠 아 이걸 낼 걸 이걸 낼 걸 아 실수 아니죠 네 잘못이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유튜브 썸네일에 신나라 화투로 갈 수 있거든요 욕도 나오죠 근데 어떻게 보면 완벽한 완벽주의 성격 때문에 그래서 차임표 씨랑도 결혼생활에 부딪힐 면이 없지 않아 있었겠네요 미안하죠 참 그 완벽주의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해요 본인도 힘들게 하지만 본인은 본인이 자초한 거니까 못 주겠어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그럼 무슨 피해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벽주의뿐만이 아니고 컨트롤 이슈가 있어요 내가 뭔가 다 조절해야 돼요 다 내가 내가 해야 되고 이게 예전에는 나쁜 거라고도 생각 못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참 나의 이런 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잘 돼요 결과는 좋을지언정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사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아프게 하면서 결과가 잘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는 내 가족들도 그렇지만 주변 친구들한테 너네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았니? 내가 막 이렇게 너무 좋게 말하면 리더십 나쁘게 말하면 독재해서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너 바로 대답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섭섭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고맙죠 오히려 아 그래 진짜 그랬었구나 깨닫게 해줬으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출연하셔서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연기가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요보호 아동들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 또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함께 못 자라게 되는 아이들 또는 퇴소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뭘 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조금씩 할 수 있는 한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너튜브를 하는데 거기에도 일부러 고아로서 자라난 그런 분들을 기사가 나면 읽어드리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함께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뭔가 당장 시작을 못 하더라도 일단 그런 기사가 났다면 그런 기사를 좀 찾아서 읽어봐 주시고 관심이 제일 먼저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퇴소하고 진짜 집도 못 구해서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 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갈 곳이 없다는 거 저는 그런 일들 중에 제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키우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서 미혼모들이 키우게 된다 미혼부들이 키우게 된다면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울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키울 수 없게 된 아이들은 시설로 안 가고 입양을 못 하더라도 위탁을 얘가 입양이 될 때까지 또는 어느 나이 때까지 정말 네다섯 살까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좀 위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 중에 교회마다 교회별로 어떤 위탁이나 입양과 관계된 부서가 생겼으면 그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 요즘 오프라인이 아니니까 저도 주춤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사라지면 저는 입양, 위탁과 관계된 그런 부서를 만들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서 그것과 관계된 세미나를 하고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래요 그래서 교회마다 준비된 위탁, 입양 가족들이 있다면 그분들 교회별로 훈련받고요 교육받고요 그래서 바로 아기가 생겼을 때마다 시설로 우리 예은이도 저한테 오기 전까지 한 네다섯 군데 결국은 지방에서부터 서울까지 오면서 몇 차례나 아이 건강검진 때문에 병원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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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없긴 하지만 그러지 않고 바로 가정에 가서 누군가의 일대일의 따뜻한 그 돌봄을 받으면서 그런 단계를 걸쳐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러는 이유는 준비된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준비된 과정이 있다면 자격증 제도화를 해서 그런 자격증을 교육과정이 끝나면 갖게 되고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아기가 생길 때 나는 신생을 할 수 있다 뭐 나는 어느 정도 나이 얘기 이러면 위탁 가정으로서 교회가 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좋은 일일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고 또 요즘은 특히 자녀 없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 있는 아이들 하나 있어서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부모님들 많은데 주에 어느 횟수를 정해놓고 아이들 이렇게 돌보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연습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입양은 사실 힘들어요 입양은 누구나 다 못해요 하지만 일정 기간 그렇죠 위탁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신생아 아기 시설에서 다 같이 있느라고 우리 보육사들은 한두 명이고 네 맞아요 맞아요 타올 갱궈서 우유 주거든요 그러면 제일 마음 아팠던 게 아기가 우유를 막 빨다가 어느 순간 잘못해서 놓치면요 못 빨고 막 못 찾으니까 신생아 안 보이지니까 막 허우적될 때 제일 마음이 아팠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런 아기들 집에서 그렇죠 일정 기간 가정에서 안 와서 우유 먹일 수 있다면 그럼요 얼마나 좋겠어요 오히려 지원자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녀들 다 키워서 네 그럼 참 좋죠 그래서 교회마다 생겨야 돼요 네 네 이렇게 귀한 아이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교회마다 생기면 굉장한 헌신이고 봉사가 되지 않을까 네 네 맞아요 오늘 꼭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잖아요 송지은 자매 오늘 롤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신 소감이 어때요? 저는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거의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항상 마무리 경청과 마무리 그게 중요한 건데 저는 새롭게 하셔서 녹화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많은 도전을 또 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아까 화투 얘기하실 때 나는 완벽해야 되니까 실수하면 안 돼 라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비슷한데 다른 결이지만 뭔가 잘못하면 일단 회개를 해야 되는데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 계속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네 면목이 없으니까 계속 기도와는 멀어지게 되고 회개와는 멀어지게 됐던 제 자신이 그게 교만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맞아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뻔뻔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죄에 대해서 뻔뻔하라는 게 죄를 많이 지으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과 붙어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려놓지 못한 나쁜 죄들 많았거든요 결정적이고 큰 것도 많았고 근데 그 죄 때문에 제가 계속 이랬다면 저는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나마 나한테 뭘 원하시는 게 일이 있다더라도 저는 숨고 못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죄가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뻔뻔하게 얼굴 그 죄값은 치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의 속성이 바로 그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죄값은 치를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건 내일이고 하나님이 맡기시다면 하나님 제가 그 정도 인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해요 나중에 욕먹을 거 이러지 않고 오히려 그때는 좀 뻔뻔해져야 되지 않을까 뻔뻔한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회개하시고요 박영옥 박사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 집사님 오신다는 사실 많이 또 기다렸죠 기대했던 시간이고 집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아 그래 내가 이 가정 안에서 지켜진 또 생모의 사랑 때문에 또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맡아주신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이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저도 정말 삶으로 많이 자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뭐 부족하지만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가정이 당연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 공간인지를 정말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사실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요소를 더 끄집어내고 막 결국엔 절아서 안 돼 손가락질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맞아요 이런 행복한 이야기들을 또 집사님을 더 보면서 도전 받고 또 같이 그런 행복을 좀 자랑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신혜라 집사님께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엄마들이 꼭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놀라고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 옆에 있어야 공부 얘기를 하거든요 노는 애들하고 모이면 그냥 노는 얘기만 해요 근데 제가 신혜라 집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공부 안 하는 아이들과 어울렸다면 하나님께서 신혜라 집사님을 저희 가족과 가깝게 해주시면서 컴패션도 알게 됐고 어떻게 보면 목적이 이끄는 삶도 있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어떻게 두셨을까도 알게 됐고 또 아이를 향한 극률의 마음도 알게 돼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늘 기도를 하는데 선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내가 선하지가 않으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정말 신혜라 집사님이나 우리 차임표 선배님이나 차사님이나 전부 모두 선한 영향력으로 저뿐만 아니라 또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영향력이 계속 물 흐름처럼 흘러갈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앞으로 아마 미국 가서 공부하신 그 공부한 내용도 또 지금 아까 그 아이들에 대한 비전도 나누셨지만 더 많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팔을 당기신 게 아닌가 이제 쏠 일만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이 입양에 대해서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전해주시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은 곳에서 끼쳐주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펼쳐주세요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셔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여환입니다 두 분은 어머니, 가족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사실 엄마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뭉클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예 눈물날 것 같아요 네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유한 씨 얘기는 더 할 것 같아요? 그럼요. 특별히 저는 어머니의 축복이 있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3명이나 되거든요. 왜냐하면 낳아주신 어머니, 키워주신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장모님. 아! 그렇게 센스 있게? 저희 또 장모님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진짜로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각별하죠. 정말 들으면 눈물부터 나는 이름, 엄마 이런 문장이 있는데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언제나 나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하지만 이 따뜻함을 가져다주는 단어가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고통과 악몽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오늘 출연하시는 분한테도 이 어머니라는 단어가 되게 애틋한. 왜냐하면 이분이 엄마, 아빠를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고 3살 때 보육원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자라시면서 너무 많은 구타와 또 굶주림 가운데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청소년 시절에 그 모든 괴로움이 나를 버린 부모 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흉기까지 지니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 분노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이 하나님을 만나서 확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이제는 그 고아라는 단어 자체도 자랑거리라고 느끼시는 김성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조금 전에 소개 올릴 때 칼까지 갖고 다니셨던 이런 소개와 첫 나오시는 첫인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상이 참 좋으세요. 인상 좋다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처음 듣습니다. 그럼요? 너무 좋으신데요? 또 겸손하시게. 네. 오늘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소개 받기로는 브라더스키퍼라는 사회적 기업의 대표시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상막한 벽을 정원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실외 공간이나 실내 공간에 저희가 벽면이라면 어디든지 식물로 채우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진짜 식물이요? 네. 살아있는 식물을 채우고요. 거기 안에 관수시설, 전기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서 사람이 손대지 않아도 잘 자랄 수 있는 시스템을 아 그래요? 친환경 기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브라더스키퍼의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네. 또 특별한 스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스펙인지. 네.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고요. 아 그래요? 회사마다 이제 우대 사항들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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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저희 우대 사항은 보육원을 퇴소한 친구들이 저희들의 우대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함께 일하는 분들이 다 같은 환경에서 자란 그런 분들. 네. 맞습니다.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사할 때 대표님께 그런 본인의 과거와 경험담을 어떻게 고백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건 고아 보육원이라는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더 이상 상처로 남겨두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사실 우대 사항으로 생각을 했고 또 보육원에서 지냈던 모든 시간을 제가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 사실 그 보호 종결된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네. 정말 좋은 일을 하시네요. 아 아닙니다. 네. 김성인 대표님도 보육원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생활하신 거예요? 저도 3살에 보육원에 입소를 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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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3살이라는 게 추정이에요. 제 진짜 나이가 아니라 이제 저도 우연치 않게 제 기록을 봤는데 3살이라고 적혀 있고 추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두 보육원에서 만들어주셔서 저의 진짜 이름과 또 진짜 나이를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육원에 입소를 했습니다. 정말 태어난 날짜는 알 수 없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발견되셨대요? 우리 김 대표님. 거기 적혀 있는 바로는 안동 초등학교. 제가 안동 출신이거든요. 안동이요? 네. 보육원에서 제가 발견이 됐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으로 가셨고요. 네. 맞습니다. 몇 살까지 자라셨어요? 보육원에서 3살부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육원에서 지냈었습니다. 그 당시 원생들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80명이 함께. 선생님은? 네. 선생님은 한 세 분 정도? 그렇게 안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80명은 어떻게? 그러게요. 태어가 안 될 텐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남자들은 형님들 손에 자연스럽게 크게 됐고 여자친구들은 누나들 손에 크게 되면서 이제 형님들 손에 크다 보니 저희가 자연스럽게 폭력이라는 문화들이 거기 안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어땠습니까? 보육원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기독교 재단이라 저희가 교회에는 의무적으로 나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린 시절에 그런 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했지만 신앙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왜 이렇게 버리셨나요 하는 원망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기 전이었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성민아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기도들을 들어주실 거야. 사실 정말 평범한 이야기였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제가 맞거나 굶거나 할 때 누구도 도와주거나 누구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고 저에게도 내 편이라는 것이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역시 돌아가자마자 저희는 또 맞는 시간이 돌아왔죠. 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맞을 때마다 제 차례를 기다리면서 교회에서 선생님께서 해 주신 그 얘기들을 떠올리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건 너무 무서웠고 제가 눈을 뜨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안 맞게 해 주세요. 교회 선생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하시던데 이번 한 번만 안 맞게 해 주세요라고 그래 눈을 뜨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았을 거예요. 그래도 맞았을 거예요. 똑같이 맞았어요. 그 시간이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평소랑 똑같은 강도로 맞았는데 제가 배신감이 들어서 그런지 더 심하게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맞게 해 주셨을까. 체감이 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똑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건물 뒤에 가서 정말 하늘을 향해서 온갖 욕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손가락질하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의 욕들을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또 그랬지만 막상 사춘기가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그 상처가 더 커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으로 느끼는 게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그때 이제 처음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저희와 함께 손을 붙들고 오는 분은 저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제 친구들은 엄마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집에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데 친구들은 엄마아빠의 손을 잡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다른 환경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그런 경험들 안에서 사실 저희가 고아라는 단어 보육원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받아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물건이 없어지면 가장 먼저 지목되는 게 저희거든요.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가 생겨서 친한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가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따로 불러서 성민이 고아야 보육원에 살아 절대 같이 놀지마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상황들을 저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경험을 하니까 고아라는 단어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저희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날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일 형님들에게 맞을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부모님이 원망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가방에 칼을 이렇게 놓고 다녔어요. 왜요? 부모님을 만나면 복수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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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를 벌어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그 어린 나이에 그랬었어요. 아유 얼마나 마음이 쉽적으로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저희 집에 어떤 한 교회에서 수련회를 오게 돼요. 청년부가 청년부가 수련회들을 왔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그냥 온전히 저희들을 막 사랑해 주셨어요. 같이 놀아주고 그렇죠. 제가 어떠한 언어를 쓰든지 어떠한 행동들을 하든지 무조건 인내해 주고 사랑해 주고 기다려 주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러한 경험들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랑을 다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저희는 잘해도 맞고 못해도 맞아요. 그러한 경험들이 저희는 연속이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라는 경험들을 처음에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녁마다 이제 예배실에 올라가서 예배를 들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며 나도 너무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들과 마음이 들더라고요. 따뜻함을 일단 먼저 부르셨는데 네. 그러면서 저희가 3일째 되던 날 저희가 함께 예배를 참석하게 됐어요. 예배를 참석했는데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었죠.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이제 불을 다 끄시고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사실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죄인이라면 나를 때리는 형님들 폭력을 방조하는 선생님들 나를 버리신 부모님 그렇죠. 그런 분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지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그 기도의 시간은 무르익하고 저도 눈을 감고 내가 죄가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제가 동생들을 괴롭히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때리고 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그런 것이 죄라고 인식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너희들보다 더 심하게 맞아. 그렇죠. 난 더 큰 고통을 당하니까. 그렇죠.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한테는 항상 그랬으니까. 내가 보고 자란 것이 그것이니까. 그랬는데 그게 제 죄였던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 수치스럽기도 했고 너무 위안하기도 했고 너무 여러 감정들이 막 들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 시간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마음이 굉장히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걸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라면 내가 굶을 때마다 내가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실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을 그렇게 외웠겠지만 맞는 순간마다 또 정말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속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다시 한 번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죠. 하나님 왜 그때는 한 번도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딱 뜨게 하시는데 그 눈이라면 그냥 실제 제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눈을 뜨니 형님들 누나들 이렇게 동생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민아 네가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너의 가족의 마음을 네가 이해할 수 있었겠니? 이 마음이 드는데 처음에는 사실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왜? 왜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야지? 근데 이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감사했어요. 사실 저도 고아라는 단어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굉장히 힘들고 두려웠고 싫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고아라는 단어 보육원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더라도 그 단어 안에 고자가 들어가거나 보자가 들어가는데 그 단어만 들어가도요. 그런 한 단어만 들어가도 반응이 있군요. 제가 굉장히 격하게 반응했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괜히 그만큼 저에게는 너무 아픔이 없고 상처였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순간. 아, 그래요? 이게 너무 상처였고 아픔이었는데 아, 내가 내 발로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닌데 또 저는 지금까지 제 어머니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서 제가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구나 라는 걸 그때 어렴풋이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저희는 선배들의 눈조차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거든요. 정말 그림자도 이렇게 밝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형님들을 찾아가서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더 여기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형님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아, 그 형들이구나. 같은 보육원 형들이. 그렇죠. 난생 처음 일어난. 그렇죠. 그야말로 성령님이 일하셨네요, 그렇죠? 맞아요. 아, 제가 참.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도 너무 놀라웠는데 형님들이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지금 떠올려봐도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냥 나이만 몇 년 더 많은 성민 씨였잖아요. 그분들도 사실 똑같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똑같이 막고 자랐을 것이고 성민 씨와 똑같은 환경성을 몇 년 더 먼저 하신 분들이니까 누군가의 따뜻한 포옹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에 변화가 오신 거예요. 분노가 감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난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죠. 여전한 세상을 마주해야 되니까. 저는 정말 바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형들도 달라질 줄 알았어요. 저의 삶도 달라질 줄 알았어요. 제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환경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알았는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고아이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잘 사는 방법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를 가장 가장 심하게 때렸던 형이 어느 날 저에게 큐티 책을 선물을 해줘요. 큐티 책을? 네. 그러면서 저희는 집에서 이렇게 책 읽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제가 했던 게 큐티였어요. 그때부터 정말 잘 살고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큐티를 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큐티 책을 통해서 매일 배웠고 그것들을 이제 실천하면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그 이후로는 그 큐티 생활하면서 신앙이 흔들린 적은 없었어요? 물론 흔들리는 게 굉장히 많죠. 특별히 가장 크게 흔들렸던 게 언제냐면 제가 퇴소를 앞둔 날 가장 신앙이 크게 흔들렸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찬양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할 수 있는 찬양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도 많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연습들도 많이 하고 대학을 꼭 찬양사역학과에 가야겠다라고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저희 집에 어떠한 좀 큰 일이 있었어요. 이것들을 자세하게 제가 담지 못하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신앙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경험을 해요. 왜냐하면 저보다 신앙이 더 좋으시고 저보다도 하나님을 믿으신 시간들이 더 오래 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이 모든 것들은 거짓이구나.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크게 하나님을 줘버리는 그래서 제가 대학까지 포기하고 완전히 그냥 낙심과 절망이 있는 것 같군요. 그렇죠.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생기지 말아야 할 일이 생겼고 그것을 알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이런 분들도 이렇게 생활한다면 이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한 순간에 그냥 꿈꿔왔던 모든 꿈까지 다 다 수포로 돌아가버네요.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네. 또 이제 그때부터 다시 제가 고아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자신감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제가 고아라는 걸 당당하게 밝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와, 다시 제가 고아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퇴소를 앞두고 그런 현장을 목격하셨으니까 퇴소를 하게 되면 사회에 혼자 흘러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처를 안고 이제 흘러서기를 한 거잖아요. 아까 그 기쁜 마음에 흘러서기는 있었어야 되는데 상처를 안고 분노를 안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어떤 생활을 하셨어요? 저희들은 이제 대학을 가면 보호가 연장이 돼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대학을 포기하게 됐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저희는 퇴소를 해야 되거든요. 당시에 이제 집에서 어떤 차비 같은 것도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먼저 퇴소한 선배들이 5만 원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걸로 이제 보육원을 퇴소를 했어요. 정말 가방 하나만 이렇게 메고 어디로 가셨어요? 이제 텔레비전에서 워낙 서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서울로 한번 가보자 해서 안동에서 서울로 이제 서울로 갔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노숙자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성립공교에서 근처에서요? 사실 저희는 저는 그랬어요. 보육원에서의 생활보다 더 두렵고 무서웠던 게 퇴소한 날을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퇴소한 선배들의 소식을 저희는 매일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매일 듣잖아요. 주로 어떻게 살아가나요? 너무 안타깝게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누구는 교도소에 갔다더라 누구는 뭐 범죄자가 됐다더라 이런 소식들을 많이 들었고 또 누나들은? 누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게 성매매를 한다더라 그분들의 자녀들이 다시 보육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사실 저라고 다를 바 없잖아요. 저라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들이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저도 퇴소를 하는데 그 날이 다가오는 게 두려웠다는 게 너무 아프네요. 나도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유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퇴소를 하고 이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의 그 모습과 상황들이 이해가 됐던 거예요. 저는 사실 보육원 안 했으면서 저렇게 밖에 못 사나고 형들을 많이 원망하기도 했고 욕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사실 노숙자 생활을 하다 보니 어둠의 손길들이 어둠의 손길들이 너무 당연하게 이런 교제를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했어요. 왜 그 고백을 했냐면 저와 같은 친구들이 그러한 무분별한 관계들 때문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조차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서운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꼭 지켜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죄를 짓는 거나 그런 것들이나 그러네요. 나 같은 아픔을 더 이상 그렇죠. 나에게서 끊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셨겠네요. 네. 노숙 생활 하시다가 그 다음 일자리 구하셨어요? 그래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깨끗하게 준비되고 있는 건물에 식당을 하려고 해서 무작정 가방을 두고 들어가서 제가 굉장히 깨끗하게 씻고 일부러 좋은 느낌을 면접인 거죠. 그렇죠. 무작정하게 가방을 메고 들어가서 일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게 흔쾌히 저를 받아주시면서 왜냐하면 또 인상이 또 호감형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으세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기술이 아무것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웨이터를 한 거죠. 서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식당은 관광객도 오는 식당이었기 때문에 아침 조식부터 저녁 술까지 파는 식당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새벽까지 근무를 했어야 됐는데 사실 저는 그 경험들이 너무 재미있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니 직접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진 않을 거예요. 이 교대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교대 없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본인이 원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보육원에서 잘해도 맞고 못해도 맞아요. 네. 칭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여기는 내가 한 만큼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칭찬이 있더라고요. 처음 경험해보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 칭찬이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했고 내가 더 잘하면 할수록 어떤 보상과 대우가 있고 그런 칭찬들이 있고 너무 행복하셨겠다. 그 순간인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의 경험들은요. 저한테는 누구는 피곤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제 생에 정말 처음으로 제일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하나였던 언제 회심을 하게 되셨어요? 지하철역에서 제 지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떠한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금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들고 계시는 그러한 것들을 펼쳐 보이시면서 주보 같은 거에요.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보금을 전하고 계셨어요. 전도지를 그러면서 이제 제 차례에 온 거죠.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보금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했더니 그분들이 갑자기 양쪽에 한 분씩 앉아서 팔짱을 끼시는 거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그게 당신인 것 같다. 우리랑 같이 교회를 가야겠다. 특공대 같은 거에요. 거의 납치 수준의 납치. 그러면서 이렇게 막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거에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잖아요. 되게 당황하셨거든요. 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너무 웃기게 이게 싫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은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괜찮으시면 앞에 먼저 앞장서 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내 발로. 따라가겠습니다. 앞장 먼저 서서 가세요. 정말 이러한 상황이면 이단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너무 감사하게 그분들을 따라간 곳이 예전에 강남에 있던 사랑의 교회. 강남역에 있었죠. 사랑의 교회였어요. 사랑의 교회였어요. 사랑의 교회였어요. 너무 좋은 교회였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에서는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보면 큰 스크린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스크린이 있었는데 거기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사랑의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듣자마자. 네. 우와 너무 부끄러웠지만요. 그걸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됐었고 네. 근처에 제가 사실 돈이 많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처에 고시원을 하나 잡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한 거죠. 일부러 사랑의 교회 근처에 고시원을 얻으셨어요. 사랑의 교회 다니고 싶어서. 다니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부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빠지지 않고 그렇게 다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일도 하지만 과연 내가 그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는 비전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하거든요.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사실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는데 항상 큐티를 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큐티하는 중에 디모델전서 5장 8절 말씀이 제 마음가운데 굉장히 깊이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족이 없는데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보육원에서 살았던 그 시절들 제가 구하러 살았던 그 시절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 그때 이제 알게 돼요. 그때 지냈던 아이들이 너의 가족이다. 그렇죠. 돌아보니 제가 누구보다 가족이 많았더라고요. 이야 정말 한편에 영화같이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아까 그 이성교제는 내가 절대 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이제 어떻게 배우자 기도나 배우자를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이제 제가 사실 제가 사회복지 선교학과를 가고 싶어서 이제 대학을 입학하게 됐는데 당시에 제 나이가 26살이에요. 굉장히 학교를 늦게 간 나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똑같은 나이를 한 친구가 한 자매가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럼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사실 제가 입학을 하고 우리 1학년부터 4학년까지 MT를 하잖아요. MT를 할 때 제 소개를 그렇게 했어요. 저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제가 이 학과에 온 것은 제 동생들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지 그러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 학과에 왔습니다. 자랑스럽게 소개해요. 그거 쉽지 않은데 보통은 숨기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과감하게 저를 소개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제가 매일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제가 보육원 출신인 것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한 거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 시간들을 제 취사선택에서 아니야 이거는 감춰야 돼 숨겨야 돼 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MT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해요. 모든 친구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을 해요. 친구들이라면 같은 동기도 있고 선후배도 선배들도 선배들까지 어떤 느낌이었냐면 오도가 상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궁금했대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고 아내가 한 달 뒤에 온 거예요. 아이들이 저희 아내에게 저에 대한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제 대변을 대신해준 거죠. 그래서 아내가 제가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만나보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같이 교제하자고 해서 만난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이가 같으니까 학교에 기도회도 만들고 둘이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연애하자고 연애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우리 집에 한번 가볼래? 너무 재밌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되게 재밌게 들으시네요. 지금 얘기하면서 되게 설레고 할 수 있어요. 그때를 생각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아내가 장모님한테 전화를 해요. 장모님한테 이제 엄마 이번 주에 내가 성민이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괜찮아? 그랬더니 장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요?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을 것 같아요. 성민 씨에 대해서 알면 그 전에 좀 얘기를 했었나 알았었나 그게 궁금해요. 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를 좋아했나 봐요. 아내가 근데 사실 수학이 너머로 안 된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분이 엄마한테 미리 얘기했다는 건 보육원 출신인 이런 걸 다 엄마가 알았을 거예요. 그런 사엄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당연히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상처받을 법도 한데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어떠냐면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이런 버림받은 상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죠. 그렇죠. 거절당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성교제도 너무 조심스럽게 하고 하더라도 상대방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려고 할 때 거의 다 헤어져요. 당연히 나를 거절할 걸 당연히 싫어하겠지 보통 사람들도 약간 어르신들이 반대할 수 있는데 상처가 더 큰 거죠.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래서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도 연애도 안 했는데 그러한 시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상처가 전혀 안 됐어요. 어쩌면 이렇게 하느님께서 주셨던 마음 같아요. 부모님의 장인 장모님의 그 상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네. 왜냐면 제가 만약에 제 딸을 정말 귀하게 예쁘게 키웠어요. 근데 이 딸이 갑자기 연애하겠다고 고아를 데리고 온다? 나는 과연 허락할 수 있을까? 네. 근데 누구는 그래요. 네. 고아니까 당연히 허락할 수 있지 않겠어? 아니에요. 제가 깊이 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장모님의 상황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전혀 밉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요. 장모님이 그 다음날 제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네. 너무 보고 싶다고.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주말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주말에 아내와 함께 방문했죠. 그래서 장모님 역으로 데리고 나오셨고 이제 차로 이제 저를 데려다 주시면서 장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장모님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성민이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 네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른 기도들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 그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궁금했대요. 제가 누군지 너무 궁금했대요. 그러면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순탄대로로 그러면서 장모님이 이제 햇뜨기를 기다리셨대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시고 너무 순식간에 얼마 후에 결혼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잖아요. 네. 저희가 2학년 때 결혼했어요. 2학년 8월 6일 날. 와 나이로서 27이지만 맞아요. 맞아요. 결혼식을 아주 특별하게 하셨더라고요. 엄청나는 곳에서. 네. 저는 사실 그 결혼식이 여전히 저한테 참 감사한 시간인데 그 결혼식조차 저희 부부만 기쁘고 또 신나고 하는 시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저의 과거를 돌아보니 저도 결혼에 대한 사실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또한 결혼에 대한 사실 기대는 전혀 없거든요. 네. 가정을 경험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우리 결혼식에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좀 초청을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예쁜 가정을 만들어 주신다. 중요해요. 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마음을 품고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아내가 그걸 허락해 준 거예요. 아내분 도대체 어떤 분이시죠? 그래서 어디서 했어요? 초등학교 체육관을 빌렸어요. 초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한 4개의 보육관 아이들이 그거 좋겠지. 식사비가 엄청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채워주셨겠죠. 제가 사실 신혼여행을 그래서 못 갔어요. 아 여행 비용으로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결혼식을 저희가 했었는데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결혼식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울었거든요. 그때 사진들을 보면 너구리가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너무 울어서 그러면 우리 성민 대표, 김성민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명절되면 시어른 모시고 분주하잖아요. 우리 보통의 가정들은 성민 씨의 가정에 명절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희 명절이 참 특별한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보육원을 퇴소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가장 외로웠던 시간이 사실 명절이었어요. 왜냐면 텔레비전 안에서는 행복한 가정들 명절마다 이렇게 막 띄워주잖아요. 떡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막 부모님 찾아가고 우리는 이번에 어디 간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외롭고 비워지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또 서운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들 이 경험들을 그냥 하게 하신 건 아닐 텐데 제가 결혼을 하면 꼭 명절에 함께 우리 친구들과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서운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자마자 아내와 장모님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나는 너무 명절에 외로웠다. 라고 했던 환경 있는 친구들 함께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명을 먼저 명절에 초청을 해서 함께 명절을 보냈어요.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저한테도 첫 명절이었거든요. 너무 좋았고 음식을 만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너무 행복해서 이 친구가 그다음 명절에 양손에 한 명씩을 데리고 온 거예요. 너무 기억이 좋았나 봐요.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늘어나면서 이제 큰 저희 집에서 감당이 안 돼서 이제 펜션을 빌려서 친구들이 함께 명절을 보내고 있어요. 참 이야 대단하죠. 그래도 혼자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환기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자꾸 커질 것 같아요. 계속 깨어요. 제가 결혼한 지 지금 10년 정도가 됐는데 한 6년 차에 맞아요. 그런 게 오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지만 제가 저의 가정을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제가 우리 아내에게 지금까지 선물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육원 사역이라는 건 계속 쏟아 부어줘야 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 너무 힘들기도 했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니 너무 미안하기도 했어요. 아내한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네. 저를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한 하나의 남편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가정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 아닌 반항을 하면서 한 3개월 동안 실제로 아이들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전화도 안 받았어요. 연락은 계속 왔어도 네. 계속 왔는데 절대 전화를 안 받았어요. 네. 네. 그러면서 제가 당연히 이제 교회는 계속 다녔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한 3개월 쯤 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설교 시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워낙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뭐 감흥이 있을 법한 말씀도 아니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잖아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나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반문을 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고 반문을 해요. 이 상황이 너무 재밌잖아요. 지금 가인은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런데 이 모습이 너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사실 순간 제가 목사님도 보이지 않고 성도님도 보이지 않고 제가 가인의 모습을 하고 하느님 앞에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세요. 성민아 이 동생들이 어디 있냐 이 동생들이 지금 어디 있냐 제가 하나님께 가인처럼 그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내 동생들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가인의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런 모습들이 딱 눈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깼는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아내에게 여보 혹시 영어성경으로 뭐라고 표했는지 찾아봐줄래? 아내가 영어성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가인이 이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그 단어가 Am I my brother's keeper? 이렇게 하나 이렇게 Brothers keeper Am I my brother's keeper?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들었던 마음이 가인은 하나님께 반문하는 단어로 썼다면 나는 이 단어를 꼭 하나님께 응답하는 단어로 써야겠다.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 받고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꼭 이 이름을 제가 가지고 이름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소원을 한 거죠. 그래서 Brothers keeper가 맞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이 Brothers keeper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결돼서 새로 나가야 되는 많은 제2의 김성민 대표 같은 분들이 지금도 사실 정착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매매업소로 가는 또 혹은 범죄자로 교도소로 가는 그런 수많은 범죄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뜻깊은 기업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신 바를 의하면 보호 종결된 청소년들의 현실이 어때요? 사실 조금 오해하실 수 있어서 사실 잘 살아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도 더 많은 친구들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여전히 부인하지만 부정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저희 선배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대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이러한 사람들을 살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손 벌릴 곳이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사채를 쓰거나 범죄를 뺄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죠. 보통 2, 3천만 원에 빚이 있는 건 당연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문제 연루더슬라이 사회에 나와서 일단 나오자마자 부터 뭘 먹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브라더스 키퍼가 많은 사업 중에 특히 조경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녔던 집사님께서 제가 보육원 아이들을 돕는 걸 아시고 저에게 후원을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집사님 후원으로는 아이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괜찮으시면 일자리 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너무 감사하게 두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을 제가 찾아서 보냈는데 한 명은 오다가 도망을 갔고요. 한 명은 이제 잘 정착을 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잘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는 첫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깊이 인터뷰를 해보니 제가 이 친구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났어요. 그러면서 저와 함께 교회도 다녔었는데 이 신앙적인 부문이 당연히 컸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조경회사였어요. 이 친구가 매일 식물을 대하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피톤치드가 가득했군요. 영혼의 피톤치드. 진짜 그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일까?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물이 조그만 관심을 두지 않으면 금방 맞아. 사랑을 부어줘야 돼요. 맞아요. 제가 논문을 찾아봤어요. 이게 사실인가? 그랬더니 맞다고 하죠.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에 정서적인 회복력이 10배나 높다고 이 친구가 매일 식물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고 이 녹색 식물을 통해서 정화가 됐던 거예요. 너무 좋다. 신기하네. 저는 너무 놀랐죠. 아주 의미있는 사업이네요. 네. 어떠세요? 우리 두 분 김성민 대표 살아온 얘기 들으니까 정말 파란만장하다는 표현이 정말 딱 적혀있는 것 같은데 네.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분이 생각되죠? 사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보육원 어떻게 보면 출신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숨기고 다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김성민 대표님 보면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절들을 잘 건강하게 이렇게 이겨내게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얼마나 건강하게 당당하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이 된다는 자체가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을 것 같고 하여튼 계속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가 돼요. 오늘 고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란 뜻일 텐데 과연 그것이 부모만 없는 것이 고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계시지만 네. 마음의 외로움을 앓고 있는 고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도 다 고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기대할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당신도 바로 고아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늘 고아와 과부를들을 돌보라고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우린 그들을 지키고 돌봐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저 귀한 말씀 감사하고 저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브라더스키퍼의 많은 비즈니스만 또 형제님들의 실행성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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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일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여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상처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회복을 얻게 되죠. 오늘 모실 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십니다. 네. 고아였다가 미국으로 입양이 되신 후에요. 그곳에서 신앙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시면서 미국 우주항공연구소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미리 예고를 해드리자면 오늘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현재 홀타동 복지회 이사로 계신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 이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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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님 전 오늘 뵙기 전에 이 사연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네비게이션이라고 해서 GPS 우리가 편하게 이제 길을 찾는 데 이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이사님이 우주항공연구소에서 그 GPS를 개발하는 데 함께 처음에 만드신 거라면서요? 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 몇천 명이라면 했을 거예요. 첫 GPS 인공의성이 78년대에 올라간 이후로 지금 그것들이 이제 다 올드 해가지고 이제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세대 GPS 3 인공의성을 지난 20년간 연구개발하고 지금 여러 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한 세상을 살고 있네요. 그거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가거든요. 아무데도 못 가죠. 지도도 볼 줄 모르고 이제는 덕분에 잘 편한 세상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사님 입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 볼 테고 또 보내주신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잘 자라오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양의 비포와 애프터를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먼저 입양되기 전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사님이 다섯 살 때 입양이 됐다고 하시는데 다섯 살 때 제가 부모를 잃었어요. 아 다섯 살 때 고아가 되신 거군요. 네 고아가 됐습니다. 저하고 제 밑에 남동생이 있었는데 세 살 반 네 살 정도 동생이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는데 강원도 무코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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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게 되고 중독이 되고 중독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면 늘 우리는 불불떨어요 아버지가 이것저것 던지고 또 어머니를 학대하고 때리고 그런 모습을 제가 종종 봤어요 그런 가운데 어머니는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가셨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며칠 후에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동생만 5살 베기 애하고 3살 베기 애 두 아이가 거리를 떠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주워 먹고 그리고 다리 밑에서 자고 그런 나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체포되시고 난 후에 아이들만 남게 되면 그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어디로 보내지거나 이런 일이 없나요? 그때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고 6.25 사반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다만 고아오는 데는 있었는데 어느 신사분이 저를 강원도에 남강 애유권이라고 그 시세로 저를 입소했고요 그 전에 동생은 저하고 세퍼렛 됐어요 강원도에서 살면서 삶은 개를 파시는 한 아주머니께서 대하에 이렇게 놓고 개를 팔잖아요 개 파시는군요 그분이 제 동생을 데려가서 키우시겠다고 데려갔어요 그때 직접 계신데 데려가는 걸 보셨어요? 네 근데 좀 어떻게 동생하고 안 떨어지겠다고는 안 하셨어요? 제가 제 동생을 데려가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새 옷을 사 입혀주셨어요 동생한테 근데 저한테는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동생을 택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동생만 데려가고 나는 안 데려가냐고 했더니 제 한쪽 다리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는 데려갈 수 없다 그렇게 하셨어요 더 속상하네요 근데 저는 나이가 어렸지만 그래도 동생이라는 말을 이제 굶주리지 않고 동생만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기가에서 살지 않고 직접 이제 가정에서 보살필을 받고 추후에 떨지 않고 살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도 외톨이가 됐죠 그러니까요 생이별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후로부터 그게 60년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그 후로부터 한 번 더 동생을 아직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쉽게도 매스컴에도 많이 나가고 시민이나 잡지에도 많이 제 스토리가 보도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동생이라도 가서 잘 살겠지 좋은 분 만나서 잘 살겠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가족이잖아요 네 네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우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아버지보다 네 동생을 제일 보고 싶었어요 저하고 아마도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서 그런 건지 네 네 그래서 하루에 한시라도 일초라도 동생을 생각하지 않을 데가 없어요 어머나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부디 동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아가길 그런 마음입니다 후회는 안 하셨어요? 그때 내가 동생 보내지 말고 끝까지 나랑 같이 있을 걸 네 엄청 후회했죠 후회하셨어요? 네 제가 참 동생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뭐 거리에서 뭐 주워 먹고 쓰레기통 뭐 어떤 때는 이제 뭐 음식 파는 사람들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우리한테 음식도 주고 삶은 개를 파시는 아주머니가 있었던 것 계시쳤던 것처럼 예예 누가 이렇게 저희에게 빵이나 과자나 이런 걸 주면 제가 4분의 3은 제가 먹고 4분의 1한테 제 동생한테 줬어요 보통 반반 날라 먹을 텐데 더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욕심쟁이 형이었어요 일단 내가 배고프니까 근데 욕심이었죠 근데 그런 저는 이렇게 나중에 이제 고아원에서 들어가서 정말 동생이 보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 언덕에 앉아가지고 참 동생만 생각하면 참 많이 아팠고 동생한테 엄청난 후회감 주책감도 있고 잘해줬을 걸 내가 그때 왜 잘하지 못했을까 너무나 너무나 제가 후회하는 그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지금 아까 각종 언론을 통해서 동생을 찾고 싶다고 밝히셨다고 했는데 요즘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많이 보시니까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보시거든요 정확하게 그 동생분 성함과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시면 혹시 좀 찾아볼 수 있을지 않을까 혹시 네 성함은 기억 동생 이름은 기억나요? 최대천이라고 최대천 그래서 한때 제가 한 20년 전에 KBS에서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침마당에 제가 출연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강원도 묵호 풍경을 쭉 설명드렸어요 아침에는 배가 떠돌아다니고 해가 딱 오르고 갈매기가 막 날아다니고 아름다운 곳이죠 네 근데 아직 그 아름다운 풍경이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오막살이 조그만 지푸라기 오막살이 해서 언덕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 스토리를 나누었더니 대구에 계시는 한 아주머니께서 연락을 오셨어요 본인이 우리 집 옆에 살았던 누나였다고 어머나 그래서 저는 뭐 두 살 뭐 세 살 그때쯤인데 근데 뭐라 하셔요? 네 그분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돌아가시고 돌아가셨대요? 네 아쉽게도 그분이 저희 아버지의 성함과 어머니의 성함을 기억을 못 하셨어요 그분도 어렸을 테니까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제가 그때 당시 동해시에 가서 이제 기록을 보려고 근데 아버지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기록을 찾을 수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 아주머니로부터 이것이 인생이다 그 아침마다에 출연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죠 네 그러면 이사님은 원래 한국 이름은 혹시 알았어요? 네 제 이름이 최석춘이에요 최자 석자 춘자 근데 제가 이제 자라면서 특히 한국 사회에 들어갔을 때 뭐를 잘 알게 됐냐면 보통 이 시블링 형제들은 이름이 같으려고요 근데 얘는 최 대천이고 나는 최석춘이니까 뭐가 틀렸지?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 대구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댁의 이름은 석춘이가 아니고 석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석춘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천자 돌림이었군요 네 천이었어요 천때 알게 됐어요 똑바로 기억하고 계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동생은 최 대천 천이고요 어딘가에 건강하게 계시겠죠 네 아예 없어 예 만약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요즘 그러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동생분이 저보다는 한 살 아니면 두 살 어리니까 두 살 어리고 사실 이사님도 본인의 나이를 정확하게는 모르시기 때문에 대략 이제 우리 이사님보다 한 두 살 정도 어린 동생분 최자 대자 철자 네 예 가진 동생분 방송 보시고 혹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꼭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현재 제 서류 기록으로는 제가 나이가 65세예요 65세시고 65세시고 네 만 65세인데 비슷한 그런 날이시겠죠 네 아 부디 꼭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유 정말 많이 공유도 좀 해주시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런 무코왕에서 자라셨고 네 무코왕 동해 무코왕에서 자라셨고 일단 그 개를 파는 사장님이 데리고 갔다고 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또 기도하셨으니까 네 네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사님 그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 에유권이라는 곳에 잠깐 들어가셨다가 네 거기서 이제 홀트로 다시 네 입술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홀트에서 다리 수술도 했어요 해주신 거예요 그 얘기 좀 해 주시죠 네 수술을 이제 서울대학병원까지 가서 했는데 이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조금 이렇게 더 좋아지기는 했죠 네 그 정도로 근데 다리는 왜 다치셨던 거예요 다친 것보다 무릎에 무슨 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가 펴지지 않고 더 굽혀지지 않고 어릴 때부터 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다리는 완전 핀 거예요 아 무릎뼈를 빼고 네 그럼 홀트에 들어가셔서 하나님도 만나게 되신 건가요? 네 그 거기서 이제 자라면서 네 정말 저는 저 거기 이제 원생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아주 재밌게 지냈어요 네 저한테는 너무나 큰 추억이에요 거기가 네 산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개구리 잡고 뱀도 잡고 네 군인 놀이하고 새청으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정말 저한테는 축복되는 삶이었어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서울에서 한 전도사님 부부가 매 화요일날마다 이제 일산을 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참 탤런트가 많으셔서 아이들 뭐 삼사십 명이 있는 아이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네 네 그때 그럴 때마다 항상 그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영접기도를 해요 끝나면서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싶으신 분은 손드세요 해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 아이들이 손들어요 저는 좀 몇 주 몇 개월인지 모르겠지만 네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나도 구주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해서 그때 나이가 9세 9살 네 그 어린 아이였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저도 손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손을 들고 이 전도사님이 이제 남아서 같이 기도하자 네 해서 이제 영접기도를 했거든요 네 저는 아멘 하고 딱 끝났는데 무슨 천둥이 치고 뭐 비바라냐고 막 감정이 막 서서 눈물 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좀 실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셨나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네 그러면서 좀 내가 좀 잘못했나 뭐 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네 네 그 일주일 후에 전도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비슷한 설교를 하시면서 또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신 분 손 들으라고 네 그때 제가 또 들었어요 네 아마 과학자의 기질이 거기서부터 이제 보인 것 같아요 네 네 맥슈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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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는데 이제 영접 기도를 하려고 몇 아이들하고 좀 만났는데 네 전도사님이 저를 보시고 너 지난주에 기도하지 않았냐고 네 영접했잖아요 네 아 근데 전도사님 제가 확실히 하지 않아요 막 번개 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걱정 말라고 믿음으로 이제 마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라고 그때 제가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때가 바로 그때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뭐 천둔 번개를 안 쳤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삶이 좀 변화가 생기던가요? 네 뭐 갑작스럽게 이제 뭐 생긴 거는 없는데 네 한 가지가 우리 원생 아이들끼리의 그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창고에 미국에서 온 캔푸드 뭐 네 뭐 파우러 미역, 초콜릿 미역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 저희들이 어떻게 열쇠를 따가지고 들어가서 훔쳐먹고 아 그런 것이 종종 있었어요 어떤 때는 뭐 우유 또 훔쳐먹고 아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버릇이 없어진 거예요 아 그리고 친구들이 뭐 창고 가자 하면 나는 안 가겠다 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네 아 그런 저 훔치는 거 이런 것을 그때 그 나이까지만 해도 했는데 네 아 이상하게 노인트러스트 아 아 관심이 없어졌어요 네 네 이거 정말 잘못된 거다 제가 확실히 알고 네 아 그때부터 뭐 그런 유혹이 없었어요 착한 어린이가 됐네요 네 착한 어린이가 됐네요 그럼 그렇게 이제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네 몇 살 때 입양을 가신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한 14세 15세 네 나이로 한 중학생쯤 된 나이인데 네 그 나이에 입양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는 가난의 길을 많이 갔고 네 그리고 뭐 다섯 여섯 살 아이들도 많이 갔어요 네 네 나이가 좀 많으면 여덟 아홉 살까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14살짜리가 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드문 경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제 아버지가 좀 청와대에다가 편지까지 써 보내면서 뭐라고요 입양하게 해달라고 네 이 아이를 꼭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바보로는 이제 14살 되면 네 입양을 못 가도록 돼 있었어요 아 제가 13살 말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버지가 급하시니까 네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미국 부모님은 왜 입양을 하시려고 하셨죠 아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좀 있는데 네 네 제가 입양되기 전 2년 전에 네 그러니까 슬아의 1남 2녀의 자녀가 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가기 전에 2년 전 네 같은 공원에서 혼혈아 제임스라는 혼혈아 동생을 입양했어요 저거는 혈형 관계가 없는 네 그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먼저 입양하셨고 네 제가 네 번째 아이가 되고 네 제가 2년 후에 다섯 번째 자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위에 누녀가 계시고 네 제가 가운데 있고 막내 동생들 남동생 둘이 있어요 네 근데 아 제가 이제 모르슨 가정을 가서 자라내면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한테 아주 즐거워 아주 재밌게 또 즐기면서 얘기하는 네 네 그분들 얼굴이 확 펴요 그 얘기만 하면 네 뭐냐면 어떻게 해서 나를 결정하게 되는 네 네 그래서 음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네 우리 와이프가 네 제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네 제 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때 네 아버지께서 제 아내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스티브를 입양할 때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물어봤대요 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알려 주십시오 네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입양을 또 하는 두 번째 아이를 입양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 입양을 또 해라 네 그때 이제 미국의 홀트 잡지에 네 뭐 두 달 한 페이지 나오는 소식지가 있었어요 네 소식이 나오면서 맨 뒤에 두 서너 페이지에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 해서 사진이 쭉 나와요 네 네 네 거기에 제가 등장한 거예요 네 13살 짜리가 다 큰 애가 네 보이스카우트 유니폼을 입고 그 밑에 뭐 한쪽 다리가 불편하지만 얘는 13살이고 14살 되면 입양이 못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뭐 기독교 아닙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정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제 아버지가 눈을 떼지 못했어요 네 여러 아이들이 많았는데 저를 보는 순간 마음에 자기가 확신감을 가졌다고 아 예구나 딱 근데 어머니는 네 의심이 걔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문제가 많을 거예요 하면서 뭐 9살짜리를 예 얘는 어때요 하면서 아버지는 노 바로 얘야 하 그리고 또 어머니가 겁나가지고 그럼 얘는 어때 10살짜리를 찍었어요 그럴 때는 아버지는 아니야 얘야 얘가 우리 아들이야 네 그래가지고 아 하도 아버지 근데 이제 참 신기한 거는 가족에서 살다 보면 어머니가 많은 것을 주장을 해요 네 그리고 아버지는 신사분이기 때문에 네 보통 때는 어머니한테 자기 의견도 내려놓고 어머니한테 따라가는 따라가는 네 양보를 하는 네 근데 이상하게 그날 저 사진을 보더니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진짜로 바로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너희 아들이라고 가르쳐주신 그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승부를 결정하기 전에 네 어머니가 그래도 그래도 의심이 좀 있으니까 2년 전에 입양한 제임스를 불러다가 네 혹시 너 얘를 아냐고 네 그랬더니 제임스가 한 말이 딱 두 단어 Get him 아 드려보라고 Get him 제임스도 큰 역할을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날 태평을 건너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제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입양이 안 되는데 청와대에 친필로 편지까지 보내셔서 네 그러니까 제가 난 이 아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 진짜 감동이네요 하나님께서 아버님과 또 제임스의 마음까지 전부 네 이사님을 선택하게끔 네 하이비를 하셨네요 네 감사한 일이죠 네 정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새로운 가족들이 생긴다는 설레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자아가 이제 확립된 날이잖아요 그렇죠 다 컸으니까 한국 문화에도 너무 적응이 돼 있고 그렇죠 낯선 그쪽으로 가서 좀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을 갈 때 가방을 하나 가져왔어요 네 그 가방에 이제 신구약 성경책이 하나 있었고 윗놀이가 윗놀이 할 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쓰던 일기책이 있었어요 네 중학교 2학년 광성중학교 다니다가 갔었거든요 2학년 다니다가 갔는데 그리고 제가 친구들하고 가장 즐겨 놀던 화투 한 댁을 아 중학교 때 이걸 하셨어요? 네 화투를 그리고 댐블링이 네 한 가방에 스시 아니면 화투가 화투가 같이 실려갔던 거죠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첫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제 집이 거기인 줄 알았어요 아 거기 아니에요? 근데 비행기를 다시 타고 어디를 가야 된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도시인데 네 솔렉시리 유타 솔렉시리 네 거기에요 저는 뭐 몰몬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네 아무튼 아버지가 집이 거기니까 가족이 거기니까 거기 이제 비행기 타고 갔는데요 네 비행장에 딱 내려가지고 이제 파킹장으로 가는데 차들이 막 여기저기 번쩍번쩍하는 거였어요 네 네 빨간색 파란색 네 처음 보냈어요 네 처음 자동차의 나라니까 네 그렇죠 주로 그전에 한국에서 봤던 세단이 다 까만색이잖아요 네 너무나 골고루가 있고 해가 아주 너무나 선샤인하고 아름다운 날이었는데 멋있는 차들 하나하나씩 다 지나가면서 갔던 곳이 아주 낡아 빠진 그 우리 말로 똥차 네 똥차 네 지금 죄송합니다 네 70년도였는데 56년도 차를 그리고 겉에가 녹이 슬었고요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고 소금을 많이 뿌리니까 그렇죠 겉에가 막 양쪽으로 녹이 슬은 차 네 네 그리고 안에 탔더니 어폴스들이 이런 지붕에서 천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런 정도였어요 네 네 그 차를 타는데 우리 가정이 가난한가 그런 생각 그러시죠 그리고 내가 미국으로 제대로 온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고 그전에 한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그때 당시에 오는 아이들이 한국에서 입고 온 옷, 신발, 반스까지도 완전히 다 가정에서 보내진 옷으로 다 갈아입어야 돼요 아마 뭐 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질병을 질병을 달고 올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한국을 떠났을 때는 구두를 신고 새로운 바지 새로운 셔츠를 입고 왔는데 네 어머니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옷을 부리고 깜짝 놀랐어요 청바지인데 여기저기 막 구멍이 났고요 아 정말요 밑에 막 그때는 그게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요즘에 찢어진 청바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날린 거 다른 거 네 그리고 운동화를 보내주셨는데 구멍이 여기 여기 막 나고요 아 여기서 입던 옷이 날 뻔했네요 훨씬 좋은 거예요 갈아입기 싫은 거에요 제 남동생이 같은 나이 또래의 남동생이 제임스 마크 마크라고 예예 그 동생이 신고 입던 그 바지를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셔츠하고 저는 구두 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바지 새로운 셔츠 이것도 입고 왔는데 이걸 벗고 이걸 입으라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네 보통은 이걸 입다가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걸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입었죠 입고 이제 갔는데 참 가난한 집인가 또 그 차를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 왔다 아이고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반가워하시면서 따뜻하게 저를 데리고 갔는데 네 네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뭐 집은 뭐 보통 수준의 네 네 집이었는데 거기 이제 형제 자매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네 그래서 너무 저 아주 피곤한 하루였죠 그때 그래도 어떻게 가보니까 좀 홈 스윗 홈 같은 느낌은 들던가요 뭐 처음에는 좀 낯설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이 친절하게 또 따뜻하게 반겨주시니까 네 정말 제가 워컴 홈을 느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이 본 것이 뭐냐면 네 부엌을 지나가게 됐어요 네 부엌을 지나가는데 네 카운터에 뭐 이제 김치병 같은 게 뭐 하나 있었어요 김치병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김치가 아닌데 하얗아요 네 김치는 빨간데 네 네 근데 좀 궁금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네 본인이 직접 만든 김치래요 아 이사님 오신다고 네 저를 이제 편안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어머 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만들게 됐냐면 몇 개월 전에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들려서 거기 한국 식당을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가져가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김치를 처음으로 뭐냐면 제 혼혈화 동생이 김치 김치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 김치를 처음으로 맛보신 거예요 아 근데 그 기억으로 아 그러니까 한번 맛봤던 김치를 그냥 기억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기억으로 만드신 거군요 네 미국의 개척 정신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김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 그냥 배추를 쓰지 않고 양배추를 쓰고 네 네 김치가 이제 김치에다가 마늘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고 양파를 잔뜩 썰어넣고 아 그리고 김치가 쉬었다는 그 기억으로 아 그냥 비니글 비니글 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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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아주 냄새가 지독한 사이럴 비니가가 있어요 네 네 네 그거를 넣었어요 그 뒤로 이제 사라다 발 가면 그런 거 있는데 아 그리고 김치가 매웠다는 그 기억으로 고춧가루를 넣어야 되는 걸 모르시고 네 후춧가루를 잔뜩 뿌려서 만들었어요 한번 집에 가서 만들어보세요 아니 아니 상상을 초월한 김치인데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눈물 나는 김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 네 그래서 김치 맛은 아주 괴상한 맛이였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오님 10초도 그랬어요 전혀 생전 맛보지 못한 그런 맛이었는데 그래서 14살짜리 위에서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 진심은 제가 이해할 수 있었죠 She's trying very hard to make me comfortable 네 그걸 만드시면서 기다리는 그 마음이 맞아요 우리 아이가 이걸 먹고 한국을 그리워할까 봐 네 그걸 확실히 상상 속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물론 그때도 감사했지만 어머니를 이해하고 네 그런데 이제 제 동생하고 밥을 먹으면서 한 일주일 2주 동안 그것을 억지로 그냥 잘 넘어가지도 않는데 네 어머나 괴상한 맛인데 그냥 억지로 먹었어요 성의로 봤어요 네 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또 한 병을 만들고 아니 어떻게 우리 아들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 네 그래도 뭐 나중에 뭐 우리가 저 마늘도 넣고 뭐 이제 해가지고 뭐 그래도 김치는 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이 음식도 이게 문화잖아요 그렇죠 문화가 다른 거에 있어서 너무 힘든 건데 네 처음 가셔가지고 너무 낯선 게 일단 뭐 피부색도 다르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언어잖아요 언어도 언어도 안 통하고 네 근데 그런 모든 게 다 다른 상황에 어떻게 조금씩 적응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네 참 적응은 그래도 제가 잘 한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와서 가서 그런 건지 제 습관이 매일마다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일기를 쓰고 일기 쓰고 또 잠자기 전에 성경책을 한 장씩 꼭 읽었어요 네 그런 습관을 가졌고 아 그리고 또 5남매가 있으니까 형제 자매가 있는데 이제 있는데 다들 백인이었죠 호녀라도 완전히 얼굴이 백인 같아요 아 백인 호녀 네 네 우리가 이제 모이면 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거실에서 네 지루하는 게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노폴리 뭐 블랙잭 21 뭐 21 라스베가스 하는 카드 게임 같은 거 네 그런 것을 저한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아 재미있게 이렇게 여러 칫 다른 종류의 보드게임도 있는데 그걸 다 아마 그러면서 아주 적응하는데 참 쉬웠어요 아 왜냐하면 그렇게 형제 자매들이 잘 해 주니까 저를 포함해 주고 네 아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놀다가 저한테는 아주 이상한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는데 아 얘네들한테 화투를 가르치기는 아 홍문화를 또 이거 빠지면 깜짝 놀랄걸 제가 화투를 가지고 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똥 싸고 이런 거 깜짝 놀랄 가르쳐 줄까 해서 얘네들한테 앉아라 I wanna teach you Korean card game 한국에서 가진 카드 게임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번호가 없잖아요 글을 보고 근데 참고 얘네들이 잘 배우더라고요 오 네 이거는 1번이야 2번 네 두 시간 만에 미나토와토를 가르쳐 줬어요 어머나 어려웠을 텐데 네 미나토와토를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는 또 있어가지고 광팔고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 빨간 스트라이프 이거는 청단이야 30점 그리고 파란 것도 청단이고 이거는 30점 광 이거는 20점 이거는 조심해 이거는 똥이야 이렇게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재밌어하죠 재밌어요 잘 놀았어요 그리고 수영하는지 뭐고 수영단 네 그러니까 이제 백인 4명하고 경황에 하나가 앉아서 핫터치는 모습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진짜 영화 있습니까 소설에 있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번딩 시간을 가졌어요 네 그리고 저는 다른 아이들 보다는 공부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네 학교에 가서 집에 들어오면 이제 저녁 식사하고 우리는 저 테이크 턴 하면서 순서대로 이제 설거지를 해요 네 네 엄마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아예 안 해요 네 우리 아이들이 다 해요 네 순서를 엄만 옆에서 김치 담그시고 희충을 해요 네 그렇죠 아 근데 그렇게 이제 뭐 식사가 끝난 후에 저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 누나가 이제 와서 노크를 해요 스티브야 우리 화투 하자 어떻게 중국 타더라 그럼 나가서 또 몇 시간 하고 그런 아주 정말 즐거운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누님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종종 해요. 그때 너무 재밌었다고 막 웃고 그래요. 제가 볼 때 미국에 거의 타차 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얘기만 들어도 부모님께서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셨는지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왜 이사님이 14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나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14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선한 아이가 될 때까지 여기서 이미 선한 아이로 만드셔서 그 후에 그 가정에 보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춘기 나이에게 굉장히 반항할 수 있는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까 영접을 하고 성경을 챙겨갈 정도의 신앙을 미리 선물하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모리슨 선생님 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어떤 부모님이셨어요? 아 정말 제가 이제 제 부모님 얘기를 하면 닭살이 올라와요. 아 어머나 어머나.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한다면 I get goosebumps. 아 부스. 네 그래서 거기 그래. 구스범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러시겠다. 그렇죠. 제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학대받은 생아버지 어머니로 이제 아 어머니는 괜찮은데 아버지로부터 이제 아주 안 좋은 인프레션을 받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워낙 안 좋았거든요. 한이 많았고. 그런데 존 모리슨 아버지를 보면서 상당히 제가 많은 것을 배웠어요. 들어가면 매일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아침 식사를 잠옷 바람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아침 식사를 먹는데 아버지께는 다 이제 드레스업하고 양복을 입고 집을 나가면서 꼭 아이들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꼭 껴안아줘요. 어머니는 아직도 이런 컬러 뭐 또 잠옷 이런 걸 끼고 있는데 어머니를 꼭 껴안아주시면서 키스해 주셔요. 하루 잘 지내라고. 그리고 또 퇴근길에 또 집에 오시면 어떤 때는 어머니가 이걸 아직 풀지도 않았고. 어머니가 엄청 이걸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또 제일 먼저 찾으시고 하루 잘 지냈냐고. 또 키스해 주시고. 저는 그런 걸 볼 때 참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죠. 처음 보는 모습.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이게 진짜 따뜻한 일이구나. 이렇게 엄마를 사랑하는 아빠들도 있고요. 그 모범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식탁에 앉으시면 또 늘 의자를 갖다 대주시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등을 쓰다주면 안 나요. 그런 아주 따뜻한 뭐라고. 사랑의 표현.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 주신 것을 보고 제가 그때 꿈을 갖게 됐어요. 어떤 꿈이냐면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저렇게 멋진 아빠 같은 사람이 되요. 감동이네요. 나도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아내를 저렇게 사랑해야겠구나. 그렇죠. 학자 시절에 공부는 어떻게 잘 하셨어요? 미국 가서 공부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특히 광성중학교 다닐 때는 제 성적이 안 좋았어요. 가장 하지 못한 과목이 뭐였냐면 수학.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고 머리에 더러워지도 않았고 제가 노력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다른 과목은 한두 번 읽으면 내용을 거의 다 기억하는 듯 했는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정으로 미국으로 입양돼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정말 안정감 그리고 사랑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제 뭔가 풀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더 힘든 언어로 제가 수학 공부를 하는데 왜 그 공식들이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는지 놀랐어요.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 괜히 내가 물론 노력도 안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막 생기고 막 하고 싶어하고 또 꿈을 갖게 되고 그때 제가 참 그렸던 거는 이제 저한테 이제 롤모델이었고 히로였던 그분이 이제 니얼 암스롱이었어요. 나도 우주인이 될 수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물리도 하고 또 화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들어간 데가 이제 펄듀 대학이었어요. 펄듀 대학? 엄청 센 학교잖아요. 거기 이제 우주인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우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우리 학교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네. 니얼 암스롱이 제 선배고. 그래서 그런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제 밥 한 거 기용 항공기도 못 사는 주제에 미국에 가서 그런 교육을 받고 성장해서 정말 대기업체 몇 군데에서 취직 오퍼를 받고 인공위성 학자가 된다는 게 엄청난 지금 제가 그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도 그게 잘... 미치지감이 안 나네요. 길거리 다니던 그 고아 소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힘든 가운데서도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폴드 대학도 물론 그 학비가 좀 비싸지 않았겠어요? 네. 어떻게 다 감당하셨어요? 모리슨 아버님께서 어떻게 다 5 남면들 다 학비 어떻게 되셨을까 궁금한데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 대학비를 그 비싼 대학비를 다 대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너는 학생이야. 공부에만 열중해. 돈 같은 거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대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무 걱정 없이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직돼서 인공위성 연구원이 돼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저를 그 비싼 대학에 보내주시려고 아버지께서 대출을 은행 응자를 얻으신 거야. 은행에 가서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저한테 하나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모르게 그냥 하신 거야. 제가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모아둔 돈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동남아 구경시켜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국도 들리고 그리고 이제 대만에 어머니 쪽으로 이제 여동생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하고 남편 되시는 분이 대만에 성교사로 갔었어요. 35년 동안 계속 제 어머니한테 한 번 놀러오라고 대만으로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기회를 만들어준 거야. 그 대만도 가셨어요. 그래서 대만 가서 거기서 한 달 계시면서 또 이제 홍콩, 싱가포르, 뱅콕 아시아 투어를 하신 거예요. 이런 걸 하면서 한국 다시 들려서 미국으로 왔거든요. 가셨는데 아버지 어머니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자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들이 우리 동남아 구경시켜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니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신 것이 얼마나 더 많은 건데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때 그런 걸 생각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갖고 계시는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양자로 아들, 딸로 삼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이런저런 성교도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한 따뜻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를 확인하기 직전에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트리플 바이패스 혈관이 세 군데가 심장에 막힌 거예요. 그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가슴이 아주 덜컹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숙사 그때 그 파이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걸 봐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기도도 하고 침대 옆에서 기도했던 모습 기도를 생각나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버지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졸업장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아버지, 어머니가 공항에 나와주시고 제가 같이 아버지가 계시는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거기 제가 찾아갔을 무렵에는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셨어요. 다행히 깨어 계셨는데 졸업장을 들고 제가 아버지 곁으로 갔어요. 아버지, 접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을 꽉 잡아줬더니 손이 아주 차가워요. 그러면서 아버지 I have something for you. 제가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졸업장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약하신 가운데 창백한 얼굴로 이런 것들을 코에서, 팔에서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졸업장을 가슴에 싹 피시더니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천천히 읽어 내려가시는데 제 마음이 그냥 정말 감동이 넘쳤어요. 정말 약하게 누워 계시는 그 아버지이셨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영웅이시고 또 히로, 롬워더 이런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저한테는 정말 강한 스트롱한 그런 아버지이셨을 제가 그날 느꼈어요. 아버님은 누워서 또 얼마나 감동받으셨어요? 우리 스티브가 엄청난 선물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픽해서 여기까지 넘어왔던 14살의 스티브가 이렇게 훌륭하게 졸업장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로또 잭팟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맞네요. 맞네요. 농담이지만 정말 맞네요. 아버님께서 어떤 얘기를 좀 남겨주시던가요? 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제 회복하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LA로 나가서 일하는 것을 한 달 연장하고 아버지를 이제 회복하는 데 많이 도와줬어요. 심부름도 하고 요리도 해주고 물도 갖다 주고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아버지하고 같이 앉아서 TV를 보거나 또 제가 아버지 팔뚝을 붙잡고 거리를 한 바퀴 이제 왜냐하면 회복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팔을 붙잡고 이제 걸어가서 다니면서 앞으로 여자는 어떻게 꼬시는가 아버지의 비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공으로 또 앞으로 이제 그 LA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반드시 교회 다니고 진앙생활을 잘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참 가슴 깊은 감동의 말씀을 몇 마디 해주셨는데 그 한 달간의 그 기간이 저한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기회였다고 저는 봅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스티브야 우리가 너를 입양할 때는 네가 가정이 필요했고 부모가 필요했고 너를 도와주려고 입양을 했는데 오히려 너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 감사하다 마음이 정말 찡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닭살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제가 LA로 나가기 전에 저를 한 번 또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스티브야 나는 일생을 살면서 정말 대결정적인 결정을 몇 가지 잘 내린 적이 있다 결정 네 결정 most important decision 제일 좋은 결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제일 좋은 결정은 너 어머니하고 결혼하는 것이었어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좋은 결정은 뭔지 알아? 너를 우리가 아들로 삼은 거야 그런 아버지셨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는 5남매를 동등하게 사랑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정말 그날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 정말 하늘로 올라가는데 했습니다 정말 그런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제 과거의 아버지에게 준 상처를 다 씻어 주시고 정말 치위를 받고 이제는 과거의 아버지까지 용서해 주고 정말 이 자리에 나타나신다면 제가 깨어나 주시고 싶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는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유 정말 감독이 아이고 진짜 아유 그러니까 이게 말씀만으로도 사실 부모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도 다 전해지고요 그때 느낀 안정감과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도 느껴지는데 나를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환경에 놓아주신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셨을 것 같아요 네 엄청 감사했죠 네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도 하지만 저한테 가장 마음에 와 닿는 성경구절이 10편 116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여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다 밟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하의 이름을 부르며 여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하께 갚으리로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생각을 해도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뭐 지식이 월등합니까 또 재산이 많습니까 파워풀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더 빚진 자로 살아라 그것도 제가 미국의 잔파이버 목사님을 만나서 그걸 또 배우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더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마다 저는 더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아휴 부모님들은 언제까지 하셨어요 아버지는 2006년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금년 초 95세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래 가셨어요? 네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어떠셨어요? 아 정말 마음이 무너드는데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천국으로 가셨기에 너무 감사했고 자녀들이 원한 배가 있었지만 자녀들을 대표해서 제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스피치 하는 거 있잖아요 추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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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제가 가족 대표로 이제 하면서 참 간혹 가다가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그 추도사를 다시 읽고 그래요 영상 있어요 아버님 편하게 가셨어요? 네 그럼요 어머님은 장수하셨네요 그래도 그렇죠 올해 100세 넘게 사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어머님 가실 때는 어떠셨어요? 아 매우 가슴 아팠죠 물론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건강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그때 이제 콜로아로 스프링스에 사셨는데 저는 LA에 살았고 그런데 다행히도 제 직장에 그때는 이제 덴버로 출장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렌트카를 타고 이제 내려가서 어머니를 자주 만나 뵙고 한 적이 있었는데 볼 때마다 이 건강에 안 좋아하는 것을 보고 또 누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어머니가 오늘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해서 아 상황 아 이제 갈 때가 되셨구나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아니었어요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내드렸군요 네 그럼 그 제임스랑 동생하고 다 누님 미국에 사시나요? 네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다 아주 매우 친한 관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혹시 지금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지금 우리 이사님을 내려다보고 계실 네 아버지와 어머니께 영상 편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걸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네 좀 보시고요 네 영어로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영어로 하시죠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하시죠 네 네 정말 가정에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정을 줄 수 있는 한국 입양 홍보회를 통해서 입양이 더 널리 알려지고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정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 비전 이런 마음을 정말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심어준 그 마음입니다 정말 제가 꼭 필요할 때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제가 꼭 필요할 때 가정을 만들어 주신 어머님 은혜 아버지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높고 넓은 한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게 어머니 아버지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분을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 정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다 갈고 제 자신이 부를 때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빚진 자로 살아가는 저 자신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너무나도 훌륭한 모범이 되시고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저를 아들로 삼아 주신 것에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 천국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See you later 천국에서는 다 자체 번역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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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클하시죠 아버님 아버지 전 얘기만 들은데도 저희가 뭉클하니까 어떠세요 잘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왜 나는 입양하였을까 왜 나는 입양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 왜 저는 입양이 돼야 했나요 라는 질문 안 해보셨어요? 네 했죠 네 네 제 마음에 한 구석에 좀 그늘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why 왜 하나님 그것이었어요 왜 하나님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우리 가족이 이제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거리를 돌면서 그렇게 거지 아이 같이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을 제가 경험했어야 합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고아원에 들어가서도 늘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생각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계속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리워하고 특히 동생 대체를 이제 보고 싶은 그런 경험을 제가 왜 경험을 했어야 합니까 고아로서 자라는 그런 아픈 경험 또한 그런 가운데 왜 제가 또 미국으로 보내줘서 입양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가정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까 할 때 하나님 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매년 여러 해 동안 수년 동안 했어요 근데 답이 안 나왔죠 근데 한 번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이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다 물론 인간들은 잘못해서 네가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선택해서 선택해서 너를 내 종으로 삼겠다는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전에 선택하셨죠 근데 그 깨달음을 제가 받게 되었고 그 우연이 아니다 그 우연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는데 이런 모든 것의 고통은 이제 어른들로 잘못으로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네가 고아원에서 살면서 이런 것을 겪었을 때 네 마음은 어떻냐 하면서 그래서 아직도 한국에 너 같은 아이들이 많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이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정말 그날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비전이라고 저는 보고 아 정말 내가 이거구나 이것을 내가 찾으려고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응답이구나 하면서 정말 한국의 입양 홍보를 통해서 아동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일을 입양 홍보 사역을 해야겠구나 해서 시작한 것이 한국의 명 홍보였습니다 네 저는 정말 우리가 살아도 제가 뭐 인공의성을 디자인하고 연구 개발을 해도 나중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근데 뭐라도 이제 죽기 전에 젊은 나이지만 그때 뭐라도 하나를 해놓고 가야 되지 않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미션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동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일을 해야겠다 해서 시작한 사역입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한국의 입양 홍보회가 그렇게 시작됐고 네 그래서 뭐 사실 네 네 그리고 정말 이제 제가 고아 시절에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홀트 고아원에 일산타원에 이제 그때 철초망이 이제 둘레를 둘러 쐈는데 철초망 안에서 이제 바깥을 내다보는데 한 아이가 이제 부모님 손잡고 그 동네 아이가 모자 쓰고 이제 물병 채우고 이제 가방 메고 소풍 가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야 정말 부럽다 나한테도 저런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한테도 저렇게 소풍 데려가는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육원이나 어디에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 마음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아이들에게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엄마 아빠 그렇죠 누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한 마음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예수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 아이들에게 가정을 주는 그런 사역의 일이 있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 단체를 통해서도 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지만 사실 또 부모님과 똑같이 두 명을 입양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우리 친구들도 잘 자라고 있죠 아 네 전부 몇 나면 두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세 자네를 낳아서 딸 셋을 낳았어요 네 근데 이제 딸 둘을 낳고 한 아이를 입양했는데 이 아이가 중간에 나이예요 네 얘는 이제 세 살 반 때 우리가 입양을 했어요 네 21년 동안 키웠어요 어머 큰 아이는 큰 딸은 이제 스물네 살이에요 네 이 조세베라는 아이도 스물네 살 됐고요 네 그리고 10년 전에 열네 살 되는 아이를 한 공원에서 저희가 입양을 했어요 네 네 네 그 아이도 이제 스물네 살 그러니까 큰 아이들은 스물네 세 아이가 스물네 살 세 아이가 스물네 살 네 정신 없죠 대학비를 어떻게 내야 되고 네 이것도 애들이 또 줄줄이 있어가지고 막내 늑덩이도 하나 낳았어요 아 나 직접 나시고 네 걔는 지금 16살인데 네 네 우리 허락 없이 나왔기에 네 저희가 우프스베이비라고 별명을 불렀어요 아 우프스베이비 너무 귀여워요 미국 표현은 우프스잖아요 약간 약간 미국식 조크인데요 그런데 우프스베이비 네 저는 가장 잘한 우프스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우프 너무나 큰 행복을 줬고요 저도 우프스가 하나 있거든요 네 저도 우프스베이비 아 그때 빨리 자자고 그랬는데 우리 둘이 우프스베비들이 네 우프스베비들이 3년 전에 우프스베이비 네 그래서 14살 때 입양한 아이는 정말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힘들었어요 네 이 아이가 왔을 때 우리 가정에 왔을 때 엄청나게 큰 환상 뭐라 그럴까 망상을 갖고 왔는데 네 제가 엄청난 재산이 있고 부자 부자고 유명한 줄 알았대요 네 네 그런데 직접 우리 집에 와보니까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는 네 그 모습을 보고 뭐 벤즈도 몰지 않고 큰 대골에 살지도 않고 그런 거 보고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네 자기가 잘못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른 가정에 보낼 수 없냐고 네 저한테 얘기하고 14살짜리 아이가 네 머리는 매우 똑똑한데 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미칠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네 그런 걸 볼 때 저희가 이 아이를 계속 사랑으로 양육하고 기도해 하고 아주 끈질지게 많은 대화를 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얘가 아 정말 한국을 떠날 때는 성적표가 엄청 안 좋았어요 네 7학년을 다니다가 왔는데 네 가가 4개고 양이 2개고 미가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 완전히 failure죠 네 네 근데 미국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희가 많은 사랑과 신경을 쓰고 기도를 통해서 얘에 대한 사랑을 많이 줬을 때 얘가 마음에 뭔가 이제 좀 느낀 것 같아요 네 그것을 보니까 또 얘가 또 열심히 공부하게 됐어요 네 공부를 하면서 성적도 많이 올라가고 8학년 끝날 무렵에 얘가 A가 4개 B가 2개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으로 얘한테 너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자사전 쓰면 제목을 가 4개에서 A 4개로 해라 아 가에서 A로 가 2A 네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잘 살고 있고 아주 큰 보수를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큰 피로 프로그래밍 하고 있는데 네 엄청나게 얘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말도 옛날에는 말레이코가 아주 심했어요 뭘 하라 그러면 왜 해야 돼요 이런 식의 아이였는데 지금은 잘 순종 잘하고 너무나도 멋지게 또 핸섬하게 생겼어요 얘가 그런 것을 보면서 얘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어요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공부를 안 하다가 왔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제 자신을 보는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근데 제가 훨씬 더 착했어요 하하하하 몸이 아픈 아이도 있었죠 네 그리고 또 3살반때 이병한 조셉은 자폐 기증이 좀 있어요 에스버거가 있고 보더 라이너로 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보통 평상시 그러니까 행동을 하다가 어쩌다가 이쪽으로 트우면서 아주 좀 뭐라고 남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도 처음부터 3살반때 데려왔는데 잡촌차처럼 이제 더 좋아지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집에서 엄마를 제일 많이 도와주는 인정이 많고 아주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참 입양가족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특히 연장아를 나이가 좀 3살 이렇게 4살 이렇게 입양한 가족들이 키우면서 참 어려워해요 이미 배웠던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고아원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미국말로는 bring the baggage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힘든 경험을 갖게 돼요 애착 관계도 참 힘들고 그래서 갓난하게 떼어왔을 때는 6개월 3개월 4개월 9개월 이때는 너무 애가 아무리 잘못해도 이쁘고 귀엽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오게 되면 참 많이 힘든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런데 나는 정말 더 위험한 나이였는데 그래도 정말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많은 변화를 받게 되고 잘 자랐고 또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든 그러니까 몇 번이나 이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제대로 한 일인가 잘 한 일인가 이런 의심을 가질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입양가족들이 이런 고비를 겪는 것도 마치 산을 등장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올라가면서 땀나고 힘들고 네 중간에 다시 내려갈까 포기할까 이런 마음도 있을 텐데 네 중간중간에 사서 좋은 경치를 보게 되면 또 애들도 관계도 좋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리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상에 끝까지 올라가서는 야 진짜 잘했다 오길 잘했다 진짜 잘했다 바로 그 심정이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 두 아들을 볼 때 정말 도중에 힘들긴 했지만 진짜 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기는 합니다 네 모리슨 아버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셨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입양을 입양하러 가셔서 이제는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 다 경험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느끼실 수 있는 감정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입양인들하고 좀 이렇게 다른 것이 뭐냐면 아 저는 홈레스 가정에서 친가족에서도 자랐고 또 이제 홈레스 돼가지고 거리에서도 살기도 하고 그리고 고아원에 가서 살다가 나중에 입양 가서 입양이 자랐고 그 다음에 입양을 또 해서 이제 가정을 또 이뤘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런 전체적인 그 스펙트럼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수많은 경우에는 아 입양 현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아 입양인들은 그런 힘든 시기를 거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자기가 갓난애계때 가서 거기서 자라면서 생각하는 것이 왜 한국에서는 나를 한국에서 부류를 뽑아가지고 낯선 땅에서 심어가지고 나의 언어를 가져가고 내 문화도 가져가고 인종차별을 결계하면서 그렇게 했나 그러면서 입양을 반대하는 입양인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부족한 건 뭐냐면 동전의 한 면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남아 있었다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그렇죠 보호 퇴소 대생들을 보면 그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18살 때 퇴소 돼가지고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는지 그분들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한쪽 사이드만 보고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그 입양인들에게 그 입양인들에게 하는 말이 입양이 안 되고 남아 있었더라면 바로 이런 세상일 거다 그렇죠 하면서 좀 퍼스펙티브를 올바른 퍼스펙티브를 주는 것이고요 또 퇴소생들도 자주 만나요 만나면서 제가 이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뭐냐면 비록 너의 친생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고아원에 맡겨졌거나 아무리 그분들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너는 그 안 좋은 그러니까 불행의 그 비극을 너로 멈춰야 한다 대풀이하지 마라 그것을 너 후손들에게 넘기면 안 된다 너로 끊어야 된다 It has to stop with you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 말라 하면서 제가 도전을 줘요 근데 아이들이 그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제가 아주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네 근데 이제 우주항공 연구소 네 은퇴하시고 네 홀트 이사님이 되셨어요 네 이것도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도 하지도 않았던 그런 직분인데 네 아 말리 홀트 여사님께서 살아계셨다 그분이 어렸을 때 저한테 성경 가르쳐 주신 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도 많은데 네 돌아가시기 전에 아 저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이사로 들어오라고 아 그래서 아 뜻밖의 저는 전혀 예상지도 않았는데 그런 부탁을 받아가지고 아 이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네 제가 이제 이사가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사로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뭐 도네이션을 많이 할 수도 없고 네 정말 저는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정말 예전에 홀트 할아버지의 정신을 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정말 고아들을 태클하고 네 홍보대사 두 명 있잖아요 네 네 네 제 동성이에요 저한테 형님 형님 해요 되게 건방져 보이네요 형님 형님 하세요 네 오늘 저는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지은 자매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정말 도전을 많이 받은 녹화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 모리슨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란 그 사랑이 고이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흘려보내서 삶으로써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또 그 사람이 또 사랑을 흘려보내고 정말 그게 천대까지 가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받은 사랑 고이지 않게 그래요 잘 흘려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형 목사님은 더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뭐 그전에 워낙 많은 또 강연도 듣고 네 네 또 사사결도 뵀지만 제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그러니까 저도 너무 좋은 일들이 만약 열 가지나 있어도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거기 너무 그냥 매몰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우리 지금 어떤 입양에 대한 부분들도 그거 같아요 네 안타까운 사건이나 이런 소식들이 생겨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거기 매몰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나눠주신 것처럼 이 입양이 정말 축복이고 네 행복한 가정 안에서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많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나눠주신 것처럼 또 저도 그렇고 저는 곳곳에 이 가정 안에 자라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자랐는지 네 네 우리 성인 입양인들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좀 사회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관중들을 우리가 더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양육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입양 아이들은 아까 브링 더 베그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적 가방 기저귀 가방 안에 상처와 결핍과 그렇죠 뭔가 눈물을 가지고 부모를 만나러 갔는데 뭐 공부하고도 담을 쌓았을 것이고 뭐든지 부정적인 그 상처를 가지고 부모를 만나러 갔는데 그 부모가 강도만한 일을 끝까지 책임을 줬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네 무한한한 사랑 정말 끝이 없는 무한한한 사랑을 베풀었더니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아이가 성적이 오르고 네 그 아이에게 웃음을 또 그 아이에게 기쁨과 네 이 사회에 오뚝 설 수 있는 리더로 성장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네 그 모리슨 아버님을 떠올리니까 제가 굉장히 뭉클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과연 나도 내 아이에게도 네 이렇게 무한한 사랑으로 겪할 수 있을까 네 또 그런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까 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사랑 네 값없이 주신 사랑을 그저 내려주신 거잖아요 네 묻지도 않고 유다시지 않고 네 이 아이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낯설지 않도록 김치를 담그셨던 그 어머님의 손길과 네 그 무한한 사랑을 위해서 또 그 아버님 어머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우리 스티브를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눈물로 기도를 하셨겠어요 네 그 기도가 이렇게 한 사람을 바꿨듯이 네 또 우리 이사님께서 입양한 아이가 또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아이들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다 어머니 아버님들이 바라는데 네 공부도 결국은 무한한 사랑으로 그렇죠 성적도 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문 닫고 공부해라 책바라가 아니라 네 그런 부모님께서 늘 평상시에 보여준 행동과 언행 하나하나가 그 아이가 성적도 오르게 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드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비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겐 굉장히 민감한 민감하게 단어하는 단어인데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네 훌륭하게 자라신 분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신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줄이라 믿으면서 더 많이 애써주시고 더 많은 곳에서 사연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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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희입니다 이 사춘기 때 청소년들이 나는 왜 살까 나란 존재는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쓸모있는 존재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늘 1등만 강요하다 보니까 나란 존재란 과연 쓸모있는 존재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답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모실 분도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면서 인생이 역전되셨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특히 엄마와 동생에 대한 좀 아픈 기억을 그런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네 그것 때문에요 오늘 저희 새롭게 하소서에서 최초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프로젝트요? 네 잠시 후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네 네 권호희 목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같지 않으십니다 네 네 뭐 같은 다 보이네요 목사님 아들 뭐 네 되게 훈남이신데 네 훈남이시고 네 미남이시고 감사합니다 작가들이 아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얼굴로 칭찬받아 봤네요 아니 저는 아까 우리 작가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섭외를 하고 나니까 우리 박유한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분이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우리 박유한 목사님께서 우리 권 목사님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제가요? 네 어 일단 권호희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새롭게 하소설을 위해 태어난 남자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네 이분의 삶의 스토리가 이런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간증 덩어리에요 완전히 간증의 삶이 정말 가득하시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도 목사님이시니까 어디 초청 받아서 강의 가시잖아요 네네 그럼 항상 강의가 끝나고 그 다음 강의 오시는 분들이 혹시 권호희 목사님 왔다 갔냐 물어본대요 물어보는 이유가 이분이 얘기하시고 나면 뒤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 너무 세서? 워낙 임팩트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런 스토리가 많으신데 제일 중요한 건 근데 항상 밝으세요 아 그러니까요 네 긍정적이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아 믿보세라고 그러더라고요 믿고 보는 새롭게 하소설 그 표현이 딱입니다 근데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전혀 그런 것과 좀 거리가 있으실 것 같은 굉장히 귀하게 자라신 아드님 이미지잖아요 그죠? 네 결혼하셨죠? 네 결혼했습니다 네 결혼했단다 네 한 명의 아내가 있고 아 그렇군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뭐 특별한 프로젝트도 있다고 하니까 뭐 어떤 곳인지 한번 좀 이따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한번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아까 굉장한 스토리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어린 시절 얘기 아버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길래 네 저희 아버지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삶의 해악이 있고 네 즐겁게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버지가 좀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네 그 다양한 직업을 가지셨어요 네 일단 저희 아버지는 네 태권도 공인 5단에 네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네 특전사 출신입니다 네 아 말씀에 의하면? 네 네 확연한 거로 네 태권도 공인 5단에 특전사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무섭겠죠 맞으면 아파요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좋죠 주로 한 대 맞아도 그냥 아프기 때문에 네 아버지께서 뭐 태권도 관장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네 그러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주로 많이 하셨던 직업이 이발소 하셨습니다 이발소 이발소를 이렇게 쪼개서 하진 않고 네 하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만두시기도 하고 네 네 그만 새롭게 시작하시기도 하고 네 네 우리 새롭게 하셨었는데 아무튼 새롭게 하시고 사실 삶의 복연력이 좋은 분이세요 네 그렇게도 하시고 또 중간에 아버지께서 저기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시다가 속세와 좀 인연을 끊으시고 네 갑자기 아버님께서 절에 가십니다 절에 가서 절에 가서 절에 가서 도로를 닦으시더니 네 아니 이발소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저도 그 고민이었어요 질문이었는데 과연 직접 머리를 자르셨을까 아니까 고민이 됐는데 아무튼 저는 할머니 집에 살았고 할머니 집에 살았는데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한 3년 몇 년 동안 절에 갔다가 네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으시고 스님 복장을 하시고 이제 아버지가 무슨 무슨 스님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시다가 철학관 네 철학관을 하셨는데 네 1년 만에 문을 닫게 됐죠 아 잘 못 맞추죠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왜 철학관을 문을 닫았을까 제가 몇 년 전에 알았어요 네 보니까 철학관은 장명의 은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장명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제가 아들 지을 때 아버지 보고 이름을 지어달라 하니까 좀 흔한 이름 말고 좀 특이한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네 첫 번째 이름이 권대한이었어요 권덤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니까 두 번째 권대국이었어요 바뀐 게 없어 다시 한번 아버지 고민해 주십시오 일주일만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고 손자 이름을 이걸로 지어라 네 뭐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당황했던 이름이죠 손자 이름을 권팔왕으로 지어라고 권팔왕? 네 팔왕으로 지어라는 거예요 팔왕? 그러니까 제가 팔왕이가 어떻게 이름일 수 있냐 뜻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중급팔 대 왕이 대 팔자래요 제가 도저히 그건 안 되겠다고 근데 우리가 웃음이 안 되는 게 또 혹시나 팔왕이라는 이름을 있을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들 이름을 제가 또 이름이 오희잖아요 그래서 놀림 많이 당했거든요 오희, 사희, 오리 뭐 이렇게 많이 당해서 그래서 권팔왕은 제가 안 하고 이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철학관이 아버지께서 문을 닫으시고 그 속세와 인연을 끌어났던 그분이 갑자기 또 인생에 급전환을 하시는데 네 갑자기 스포츠 댄스를 하세요 스포츠 댄스를 하시는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한참 하시더니 전국대회 나가서 전국대회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상을 타오신 거예요 스포츠 댄스 네 상을 타오시고 가래키기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거 하시다가 중간에 할아버지 할머니 하시던 고물상도 하시고 네 뭐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다른 일들을 최근에 이제 어머니와 함께 식당도 하시다가 네 지금은 이제 다양한 일들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노래자랑에서 상을 타졌어요 노래자랑이요 네 전국 노래자랑에서 상을 타졌습니다 와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정말 화랑만장 그렇치네요 네 사실은 뭐 저희 아버님이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셨지만 어릴 때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싫을 때도 있고 네 때로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재밌잖아요 인생이 네 돌아보니까 아버님께서 그래도 열심히 애 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께서 진정한 팔왕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께서 네 지금 새롭게 나와서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아버님을 모셔야겠네요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네 내가 책을 내면 네 베스트셀러다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네 네 빨리 회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아버님이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동안 어머님의 반응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얘기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어머니가 사실은 제가 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아 어머니가 이제 아주 어릴 적에 헤어진 생모가 있죠 네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살, 4살 때 네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좀 아마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어머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본 적이 없고 두 번째 어머니는 뭐 제가 기억으로는 한 10년 이상 이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셨고 저는 이제 네 같이 살기보다는 저기 할머니 집에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었는데 그 어머니께서도 두 분이 좀 안 맞으셨는지 헤어지게 되셨어요 또 네 세 번째 어머니는 네 세 번째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께서 종교계 스님으로 계실 때 만나신 네 스님도 만나시더라고요 아 스님도 만나세요? 네 만나시고 파마다 다르거든요 스님도 만나신 전보는 보살님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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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속인이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강신무 있잖아요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잖아요 네 학습무는 이렇게 딱 들어오면 집에 무슨 일 있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무슨 일 있어 온 거잖아요 네 그렇게 좀 눈치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뭐 집에 사과 나무 있지 없습니다 있었으면 큰일 났을 뻔했어 있었으면 큰일 났을 뻔했어 그러면 학습무구나 아시네 그게 학습무고 학원 다녀서 신내림 받으신 아 그렇죠 그렇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저희 저희 그 어머니께서 실제로 강신무 셨어요 신이 내리지는 네 저희 집안이 좀 고모도 그런 무속인이시고 아 그래요 저희 삼촌 또 주지스님이시고 아 그래요 영적으로 저희 영적인 집안이거든요 저희 집에 그래서 그런 집안이고 네 어머니 모셨는데 이제 무속인이셨던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님이 제가 스무 살 땐가 스무 살 땐가 스무 살 땐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제가 귀에다가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아 그래요 네 어머니 장례를 제가 다 치러드렸고 네 네 번째 어머니는 네 제가 스무 다섯 살 때 필리핀에 단기 성교를 떠났는데 네 6개월 뒤에 집에 돌아왔는데 네 갑자기 또 제 허락 없이 새엄마가 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엄마랑 불러내려시더라고요 예 저희 좀 컸으니까 예전에는 아버지가 무서웠지만 아버지를 따로 만났어요 아버지 그동안 제가 어 이제 그 만나왔던 어머님들한테 예의 없게 대한 적이 없지 않냐 네 제가 6개월 뒤에 돌아올 때까지 지금 엄마가 너무 많으니까 네 더 생기면 힘드니까 네 6개월 뒤에 돌아올 때까지 엄마로 계시면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는데 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어머니로 잘 네 너무 좋은 분이세요 좋은 분이시고 그래서 생각나면 기대해주세요 더 이상 엄마가 생기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네 이게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이 너무 또 이렇게 밝은 모습을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또 전달받는 정의는 또 그렇죠 너무 또 너무 진지하게 하면 다큐가 되니까 아니 그래도 저는 아버님 사진이 있으시면 한번 보고 싶어요 아버님 아버님이 되게 궁금하네요 아 제 아버님 아버님 굉장히 멋지시죠 그러니까 인기가 많으신 거잖아요 네 옷도 잘 입으시고 아 그러신 거 같아요 멋쟁이세요 실제로 뭐 매력이 있으시니까 헤어스타일도 직접 잘하시고 네 다 미신 지금은 안 지금은 기시죠 아 기세요 또 지금은 이제 더이상 스님 많으시고요 네 네 지금은 이제 가끔 저기 병원에 갈 때만 스님 자격증을 쓰시죠 동국대 병원인데 할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네 네 저도 뭐 이렇게 너무 네 네 너무 진작에 한번 쓸텐데 아 그렇죠 아버님이 갑자기 활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 잘 활용하시죠 인생이 모든 걸 활용하시고 네 네 네 뭐 지금 따지면 요즘 시대 굉장히 탁월한 요즘 시대에 태어나셨으면 굉장한 일을 하셨을 뿐이세요 그렇시네요 모든 네트워크가 다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아니 저는 이렇게 상상되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뭐 되게 어떻게 아 왜냐 지금 목사님 뵈니까 아버님도 굉장히 미남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 씨는 그런 환경을 부르셨으면 되게 힘드셨을 텐데 사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네네 형제는 없으세요? 아 형제요? 사실 제가 지금 혼자인데 네 저도 좀 나이를 좀 먹고 알게 됐어요 네 보니까 제가 동생이 있었더라고요 아 우리 생모 우리 첫 번째 원래 어머님 네 어머님께서 저하고 우리 이제 동생 권오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 동생 생존을 몰라요? 네 어릴 적에 저기 입양 이제 저기 센터를 통해서 입양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동생을? 친핏줄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것을 몇 년 전에 홀트라는 곳에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제가 그때 박유아 목사님을 잘 모를 때였는데 네 전화했어요 왜냐면 저기 홀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동생을 알아볼 수 있는지 네 네 홀트 홍보대사 씨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전화 왔던 기억이 네네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안 친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물었는데 그때 그 이후로 친해졌죠 근데 제가 알아봤는데 이제 입양이 된 거예요 아마 해외로 된 거 같은데 아 그쪽에서 먼저 요청이 없으면 알아볼 당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이러니까 언젠가 한번 동생을 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는 그 어린 동생 찾아오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아 제가 통화를 했죠 사실은 꺼내기 힘든 이야기잖아요 네 그럼요 제가 이제 좀 나이도 먹고 했으니까 저도 이제 아빠가 되니까 네네 아버지 마음도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나요? 저는 이제 말씀을 조금 이해가 되고요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님께서도 한번 찾아봐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시고 한번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입양된 분들이 당신들이 한국에 와서 본인의 부모를 찾는 경우들은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이 접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본인이 와야 되는군요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알아볼 수도 없고요 네 그러면 그 어린 시절에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할 나이인데 네 엄마에 대한 뭐랄까 갈증 네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애틋했을 것 같은데 아 당연히 있었죠 사실은 뭐 성격 얘기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밝은 성격인데 밝은 게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 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아픔이나 상처들을 밝음을 통해서 좀 그럴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걸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좋은 그게 어쩌면 장점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 시간을 겪다가 어머니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제 마음 안에 순간순간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네 기억나는 게 같은 교회 친구 네 같은 반이었어요 옆자리였어요 어느 날 그 어머니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네 인물도 좋고 어머니는 또 교회 신앙 참 좋은 권사님 집사님이셨는데 네 학교에 찾아오신 거예요 네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 친구를 얘기를 하면서 어머님이 참 미인이시다 네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네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 생각나는 거 보니까 옆에 딱 있다가 순간적으로 제 마음 안에 아 그러게 어 우리 엄마 이 친구 어머니는 저렇게 학교도 찾아와 주시는데 어 나는 엄마가 어딨지 이런 생각을 제가 순간순간 했던 거 그래서 교회 친구들 중에서 부모님이 좋은 분들 만나면 네 네 네 마음에 부럽기도 하고 그렇겠죠 마음에 빈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엄마나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하죠 네 네 어떤 기도를 하세요 예전에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네 너무 좋으니까 네 어머니가 저희 생모가 언젠가 만나게 될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네 뭐 제 삶에 예수님 빼면 말할 게 많이 없던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을 꼭 아시면 좋겠다 네 이런 기도를 했고 어머니가 저에 대한 갖고 있는 작은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에 대한 네 아버지와 사이여서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선택했던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마음들 상처들을 어머니께 잘 회복하면 좋겠다 네 그런 기도를 했고요 예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동생을 만나려고 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했잖아요 예 혹시나 그 아이가 어 친아버지를 혹은 친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만났을 때 뭐라 말할까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동생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면 좋겠다 네 그런 기도를 순간순간 기억날 때만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요즘 같은 세상에서 엄마 동생을 만날 수 없다니 사실 요즘 SNS든 뭐든 전부 글로벌한 시대잖아요 맞아요 사람을 못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 못 찾고 있는 동생과 형제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고 언제 엄마가 가장 보고 싶으세요? 어머니가요? 네 사실은 원래 그런 마음이 잘 없었어요 사실은 기억나는 게 중3 때였나요? 작은 집에 놀러 갔는데 숙모가 네 너는 엄마 안 보고 싶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생각하니까 안 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때까지도 쎈 척을 한 거죠 네 애써 그 엄마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드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어머니 사진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숙모가 저를 안고 있고 어머니가 옆에 서 있는 건데 저는 처음 딱 보면서 어머니가 괜히 미인이라고 전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봐서 별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약간 실망을 했는데 참 아까운 게 사진을 딱 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엄마를 봤는데 남인 거예요 그냥 남인 출신이니까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날 밤에 중3 때 잠을 자는데 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왜 안 그렇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유머를 눈물을 그날 많이 흘리다가 몇 시간 울었을 거예요 잤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도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엄마를 찾아야 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유는 제 아들을 놓고 나니까 아들을 딱 보니까 그럼요 아들 보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아들들한테 사랑을 표현할 때 그렇죠 아마 눈물 났죠 눈물 났죠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사랑을 표현했겠다 그럼요 이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꼭 한 번쯤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제 새끼나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그 마음으로 날 보셨겠구나 왜냐면 내가 보면 너무 예쁘니까 그렇죠 우리 엄마도 날 이렇게 안고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 생각이 저는 순간순간 들고 동일하게 아버지 다 마음부터 그래요 아버님이 표현 방식이나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막 혼내고 막기도 많이 했거든요 혼돈하고 그 이유가 제가 나쁜데 빠질까 봐 그랬대요 네 그 마음이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조금 돼요 아버님이 나쁜데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아들 걱정하실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나쁜데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볼 사람이 별로 없다 말씀을 되게 했어요 저기 오늘 두 분이 저희가 어느 장례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두 분이 지금 역시 사실 눈물 나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 마음을 이해가 돼요 사실은 이런 슬픈 얘기를 사실은 좀 이렇게 덤덤하게 넘기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가 해서 준비한 프로젝트가 우리 우리 권 목사님의 어머니를 찾고 싶어요 사실 지금 같은 시대에 지금이 뭐 6.25 사변 이후 6.25 전쟁 이후에 이산가족 찾기도 아니고 사람이 엄마가 이 땅에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사진을 가져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한번 사진을 한번 저기가 볼까요? 진짜요? 한번 사진을 보고 어머니를 한번 찾아보려고요 요즘 뭐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전세계가 영상을 보니까요 자 지금 저기 애기가 왼쪽이 어머니인가요? 오른쪽이 어머니죠? 네 저 애기가 저고요 네 옆에 이제 애기를 안고 있는 분이 저희 엄마 숙모시고 아 숙모고 네 옆에 계신 분이 어머니십니다 왼쪽이 어머니 네 왼쪽에 한복 입으신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숙모님은 저런 드레스를 입고 저 아기가 안고 계셨을까요? 저도 굉장히 의문인데 미사 보시다 오셨는데 아직 그 질문을 못 드렸어요 제가 아 그러니까요 미사 사실 저는 이렇게 사진을 네 이게 꺼내는 게 저한테 좀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게 그럼요 어머니께서 사실 새로 그렇죠 가정을 말 살렸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 이름을 또 알지만 밝히기는 좀 혹시나 어머니 만약에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도 이렇게 신앙이 그 집에서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어서 만약 보시게 된다면 네 어머니께 연락을 주시면 한 번쯤은 뵙고 싶다 생각이 드네요 네 어머니가 보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머니를 만난다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태어나서 조금 네 한번 미리 만난다고 생각하시고 어머니 한번 이 화면을 혹시 보실지도 모르니까 네 어머니에게 한번 영상 메시지 한번 전해보세요 야 이거 네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상상만 해도 그러니까요 네 네 어머니 아들입니다 네 아주 어릴 적 헤어졌는데 어 내년에 제가 흠 마흔이 되는데 흠 흠 흠 흠 흠 한번쯤 뵙고 싶었고요 혹시나 흠 흠 저에 대해서 어 혹은 동생에 대해서 흠 흠 뻔했네 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 제의식 같은 게 있으시다면 네 그런 말씀 생각 안 나가셔도 되고 추후 지난박이던 공간이 잘났고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음 어머니 아들답게 잘 살고 있다는 말씀 헿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그쵸 그 세 살 때 저 키부츠 때 헤어졌는데 이렇게 건장하게 훌륭하게 목사님까지 되셔서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신 모습을 보면 어머님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뭐 당황하시거나 피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으시겠어요 오늘 좀 든든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슬프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요 우리 사회자님 눈빛이 너무 더 눈물납니다 갱년기라서요 저 좀 힘드신가봐요 사실 여기 우리 연예실 빼고 다 갱년기에요 김연기시죠 생각보다 연세가 좀 있으시고 이런 사람도 잘 산다 생각하시고 형님들 다 힘내시면 좋겠네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 방송 보시고 아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오이라는 아들과 또 어머님을 잘 아신다면 혹시 좀 연락 우리 새롭게 할수록 연락을 주시면 댓글로 주셔도 좋고 연락을 주신다면 한번 우리 조용하게 우리 권 목사님과 어머님의 만남이 좀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혹시 방송이 이제 다 글로벌하게 이제 외국에도 영상을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보니까 동생이 만약에 어디선가 영상을 본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아도 그냥 딱 보고 언어를 못 알아듣는데 느낌적으로 사진만 보고도 오는 육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핏줄이 통하는 게 있죠 되도록이면 제 동생이 한국말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핏줄은 통하지만 언어가 제가 힘드니까 그 친구가 한글을 잘하면 좋겠다 뭐 해서 이 영상을 보고 그냥 목사님 얼굴을 보자마자 설사 한국말을 못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내 형인 것 같다라고 느낌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알 수 있어요 네 주변에서도 그렇죠 사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저를 영상으로 보면 바로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사진을 보고 지금 보면 느낌이 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럼요 어머님은 알죠 목사님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 다 좀 순간 목이 메웠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굉장히 힘든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사실 견디기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개입을 하셨나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언뜻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보통 우리는 흐리들 비행 청소년이라고 할까 그렇죠 애정결핍에 의해서 흐리들 비뚤어진 청소년기를 보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목사님의 청소년기는 어떠셨어요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네 일단은 내면적으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굉장히 낮은 자존감이었고 네 뭐 제 인생에 대한 꿈이나 소망이나 제가 지금 청소년 사회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걸 말하지만 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죠 없었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았고 네 주로 친구들하고 하는 게임이 뭐 그런 게임 있잖아요 네 뭐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이런 게임 혹시 아시나요 아 그런 게임이 있어요? 네 게임이라요? 네 뭐 친구 다 팀을 짜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너의 주머니는 나에게 다오 이렇게 하고 어 그거 갈치 아니에요? 네 갈치 네 전문용어가 또 있죠 전문용어로 삥 뜯는다고 네 그런 게 있죠 네 안 주면 너를 무덤에 넣을 거야 이렇게 하고 주로 하고 그리고 뒤져서 나오면 100원에 흔들어 아 그렇죠 주로 뭐 자주 쓰던 용어들이고 네 누군 잘 통하시는 것입니다 네 아 좀 피해자 아 피해자니까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네 네 그런 것도 하고요 실제로 좀 제가 돌아보니까 뭐 이것저것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아 제가 보니까 도벽이 있었어요 아 네 도벽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게 이제 아마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용돈도 주시고 나름 뭐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애정결핍에 의한 도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이것저것 많이 훔치기도 하고 그게 막 희열이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네 뭐 희열은 잘 못 느껴봤는데 아 그랬어요? 네 자주 느끼셨나 봐요 네 전학은 좀 다른 부분이었는데 아 그렇죠 그래서 희열보다는 이게 막 보이면 훔치고 그걸로 막 친구들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돈 쓰기도 하고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거 사기도 하고 집에 있는 돈도 훔치고 뭐 이게 실제로 제가 기억나는 게 네 친구들과 팀을 짜고 네 제가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네 네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네 팀을 짜서 구체적으로 팀원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너는 망을 보고 너는 이렇게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리더니까 그래서 어디 들어가요?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네 공장을 턴 적이 있었어요 공장을 털어요? 네 공장형이 근데 웬만히 이거 항상 나가도 돼요? 비행청소녀야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갈 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물건 중에 에어 같은 거 있잖아요 에어 같은 걸 훔쳐나와서 장비 장비 장비지 그거 네 그런 에어를 훔쳐서 그러니까 도둑놈이었네요 뭐 졸도라기보다 얼마나 감사 그때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걸 훔쳐서 더 놀라운 건 제가 실내와에 붙여서 그런 걸 친구들한테 팔고 에어 하나에 아 예전에 신발 신발 그렇죠 그런 신발 안에는 에어를 훔쳐서 붙여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팔기까지 하고 강매까지 하고 네 뭐 강매보다 저는 팔았죠 그래서 제가 장사 수환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팔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좀 삶의 방황도 있었고 거기 학교는 안 갔다 왔어요? 네 좀 학교는 안 갔어요? 그 학교요? 네 네 감사하게 아 네 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했네요 아니 그 정도는 뭐 네 네 그래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교회는 계속 다녔어요 아 예 감사한 게 네 저희 집안이 완전 유교 집안이고 불교 집안인데 네 할아버지께서 네 할아버지께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네 물론 저를 전도하셨고 할아버지는 교회를 그만두셨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어 교회에서 이렇게 제사 못 지나게 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네 네 네 저희 이제 권시 안동군가 가문에 또 유교적인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만두셨어요 제가 교회를 다녔던 거죠 아 네 네 교회는 제가 사고도 치고 나쁘지도 많이 하는 건 다 아는데도 친구들이 있었고 아 저를 이렇게 함께 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니 혹시 교회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벽 같은 게 교회에서는 없었나요? 뭐 사실 교회에서 아니 헌금함에 네 헌금함에 손을 댔죠 아 네 된 적이 있었죠 아 그렇죠 이건 뭐 아마도 모르는 사실이긴 한데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건 이까지만 하는 걸로 하죠 네 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신앙에 제가 완전히 있을 때가 아닌데 도벽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늘 이렇게 훔치다가 뭐 친구들하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집에 이렇게 돈이 떨어져 있었어요 네 할머니 집에서 근데 제가 그날 따라 원래 같으면 제가 훔쳐서 제가 가져가는 건데 네 교회를 예배 때 그 선생님인지 목사님인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렇죠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죠 훔치고 그냥 나쁜 짓 했는데 그 돈을 딱 훔치려고 하는 순간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릴 때 그게 아직 생각이 나 그래서 제가 하늘을 봤죠 이렇게 눈동자가 있는가 눈동자가 있는가 없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할머니 할머니 돈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께서 저한테 그래 돈이 나라면서 네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 자유함을 느끼고 돌아보니까 그때 이후로 도벽이 사라졌어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나서 훔치지 않고 말을 했더니 오히려 그 돈을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생기면서 그때부터 제가 도벽은 사라졌어요 진짜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도 몰라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훔치는 걸 하면 안 되겠다 그게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나요 그 교회분들이 많이 품어 주셨나 봐요 당시에 아 그렇죠 네 교회에 너무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생각나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양산이라는 곳에 양산교회라는 고시축교회를 다녔는데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초등학교 그 4학년 5학년 6학년 담임을 해주신 선생님이 계세요 권사님이신데 지금은 나연옥 집사님에서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분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참 울컥하죠 왜냐하면 지금 돌아보니까 그분이 제 사정을 알았던 거예요 할머니 집에 있었고 아버님 멀리 계시고 형편들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를 자기 반에 넣으신 거예요 저를 챙기시려고 그분이 저를 챙겨주시고 너무 좋은 선생님이었던 게 정말 좋은 분이시고 지나가다가 만날 때마다 용돈을 주셨어요 너무 좋은 분이시죠 그럼 용돈을 제가 그분이 용돈 받으려고 제가 막 괜히 교회 근처에 자주 가고 그랬거든요 그 동선을 좀 파하고 네 동선을 파하고 집 근처로 돌아다니고 만나면 그 돈으로 제가 물론 오라시에 가서 돈을 다 썼지만 근데 그분이 기억 다 이런 게 있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는 이제 할아버지께서 술을 내린 거는 안 보내시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집을 떠나서 놀고 싶은 거죠 그렇죠 술은에 은혜보다 물놀이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놀러가서 외박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친구 다 놀 수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집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억나는 게 교회에서 바자애 같은 거 하면 뭐 창기 이름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미역 이런 걸 다 사서 할아버지 갖다 드리라고 이러시길래 어릴 때 초등학생 때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제가 그냥 갖다 드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서 갖고 왔나 교회에서 선생님이 줬어요 나연옥 선생님이 줬어요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성경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데 찾아오신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요 선물을 딱 사오셔서 할아버지 이러면서 가져오시면서 할아버지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할아버지가 아이고 웬일입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사업 힘들지요 이러면 힘들지 할아버지가 고물상 하셨거든요 할아버지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고물상을 니약간대로 시작하셔서 니약간대로 시작하셔서 크게 잘 하셨거든요 오셔서 사업 힘드시죠 하니까 아 힘들죠 이러시면서 막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업도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한참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소통을 딱 하시는 거예요 네 앉아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어릴 때 뭘 알아요 이분이 왜 이러시나 하시는 말씀이 오이가요 교회에서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고 교회 찬양도 열심히 하고 무슨 찬양을 열심히 해요 헝금 훔치고 이런 데인데 교회에서 아이가 너무 예의도 바르고요 교회에서 착하고 말도 잘 듣고 너무 좋은 아이라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칭찬을 학교에서 받아본 적이 없는 칭찬을 한참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 이번에 저기 할아버지가 기분 좋으시겠죠 구름절 하시니까 손절 칭찬을 하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이번에 우리 어디 캠프 가는데 오이 데려가면 안 될까요 회비 제가 다 냈습니다 했고 오이가 착해서 특별히 가는 거니까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공부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오는 거니까 가면 어떻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감동이다 나윤옥 선생님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죠 기억나는 게 제가 한번은 이제 교회를 잘 나가다가 몇 달 몇 주 동안 친구 다 노는 게 좋으니까 얼마나 바빠요 노는 것도 해야 되고 제가 아까 말했던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팀이 또 있으니까 네 팀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오랜만에 교회를 딱 갔는데 그 기억나요 그분이 진짜 뭐 버선반인지 신발도 안 쓰시고 뛰어 나오시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그분이 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너를 탁 안아주시는 거예요 딱 안아주시면서 한마디 딱 하시는 게 다른 거 안 물으시고 오이가 자랐다 그래가 근데 그분이 왜 그런지 몰랐죠 저는 그 품에 딱 안겨있는데 그 품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수님도 몰랐고 성경도 모르고 주기도 모르고 제대로 모르는데 저한테는 그 선생님 품이 어머니 같은 그 선생님의 품이 저한테는 그분이 예수님이었고 그랬네요 그분이 하나님이었고 그렇죠 그분이 교회였어요 그렇죠 제가 부르신 바람 이후에도 따뜻한 사회자 되고 싶다 그분 같은 그런 생각을 했죠 그 외에도 뭐 저랑 잘 놀아주신 지금 옥사님이신 장준영 선생님 지금 LA에서 사모님으로 계신 장준영 선생님도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 덕대에 제가 교회에 남아있었어요 그때 그 품처럼 공 목사님도 지금 외로워하는 많은 젊은이들 그렇게 안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싶어요 네 그 품이 따뜻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품을 그리워하는 지금 또 어린 생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시다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좀 강하게 진하게 만나셨을까요 아 제가요 네 고등학교 때 친구가 교회 선생님들이 수련회 가자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상한 형이 찾아와요 그 형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선교단체 유스캠프 선교단체에 있는 스텝이었는데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 형이 갑자기 눈을 딱 보더니 또 눈을 쳐다보래 다 포기 쳐다봤어요 손을 들래 내일이면 집에 가니까 손 들었어요 네 이번에는 제 눈을 딱 보더니 그 은혜 받은 그 느끼한 표정으로 뭐라고 하냐면 당신에다가 제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는 이는 불러주시겠어요 사랑 받기 위해 지금도 힘든데 되게 어떻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힘든데 근데 그 형이 갑자기 저를 보고 있다가 그게 끝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때 마음속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죠 방송이니까 비방용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 형을 보면서 아 드디어 이 형이 미쳤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오희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하는 부분에서 갑자기 제가 머릿속으로 미쳤다고 했는데 제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생각해보면 남자끼리 쳐다보다가 눈을 보다가 우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갑자기 제가 그 형 품에 어느 순간 안겨 있는 거야 안겨가고 머릿속으로 미쳤다고 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오희는 사람밖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오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울었을까 제가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를 눈을 보고 하는 그 형의 눈빛이 진실되게 보였던 것 진심이 느껴졌구나 오희가이스 얼마나 사랑하는 백학교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저 안에 딱 와닿은 거예요 이유 모를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 다음 밤 제가 그 구석에 다 앉아있는데 한참 울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상한 음성 같은 게 딱 들리는 거예요 아 그게 아직 기억이 나요 저는 이렇게 음성인지 마음인지 딱 들려요 갑자기 제 마음을 이런 마음이 딱 들리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음 눈을 떠봤어요 혹시 그 형일까 봐 그렇지 그 형이 없더라고요 다시 눈을 딱 감았는데 직감적으로 이 저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분이 왔구나 이분이 이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눈을 딱 감았는데 하나님은 의심 많은 저를 아시고 또렷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네 음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또 그 형이 향해 듣고 어 신이시라는 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분께 들은 것 같은 거예요 네네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안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버님도 저한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못 느꼈던 거죠 네네 근데 그나마 따뜻하게 사랑이 탁 느껴지는데 음 그날 제가 많이 울었어요 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 많이 했던 게 기도가 아니었죠 그냥 울부짖으면서 정말 저 사랑하세요 응 엄마도 저 버려버렸는데 응 정말 저 사랑하는 학교에서 저보고 쓰레기를 하는데 응 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저를 사랑하냐고 응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응 응 많이 울면서 어 그날 밤에 제가 그 사랑이 느껴진 거죠 응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네 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인생에 별로 바뀐 거 없었어요 그때 네 여전히 뭐 잘하는 거 없고 뭐 뛰어난 거 없는 사람이었고 네 집안 환경 그대로였어요 그렇죠 기도하면 환경이 풀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응 하나가 변한 게 뭐냐면 저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어 제 삶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응 저는 저보다 불쌍한 사람 없는 줄 알았거든요 응 세상에 제일 불쌍하고 제 억울한 인생이 저라고 생각했어요 응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다 경험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응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3명이면 어떻고 응 응 응 공부처 못하면 어떻고 잘하는 거 없으면 어떻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분이 응 나 같은 자를 사랑한다는데 응 나를 위해 아들을 주었다는데 뭐가 문제냐 응 이런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아 제가 그날 밤에 그 마음이 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응 응 나도 살아갈 이유가 있겠구나 응 나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겠다 응 하나님 저도 앞에 저렇게 흰옷 입고 찬양인다는 저분들처럼 앞에 나가서 혹은 아니라도 응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응 이 좋으신 예수님 사랑 저도 누군가한테 응 전하고 싶어요 응 잘하는 것도 없고 대단한 아무것도 없지만 응 그 사랑 전하고 싶어요 라고 그날 밤에 참 기도를 드렸어요 네 성원 기도네 진짜 오병이호의 맞아 작은 아이의 떡과 물고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네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제 인생에 그런 기도를 드렸었죠 어때요? 그 이후로 이제 마음속에 어느 정도 회복이 있고 생활이 변화가 생기던가요? 네 네 저는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 지금도 안하면 부끄러운데 거울 탁 볼 때마다 오 야 나는 하나님 작품이야 아 하나님 너를 만드셨어 네 제가 10대 사회를 하니까 10대 아이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자존감 문제인데 그럼요 그럼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고 그때부터 제 삶 속에서 거울 보면서 그런 얘기 하면서 진짜 제 삶의 자존감이에요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고 내 삶도 살아갈 이유가 있겠다 네 그때부터 제 부르신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아까 전에 우리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간증을 하는 건사님들이 다 우시잖아요 울면서 하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제가 부닫지 받아서 고생이라고 모으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런 환경이 자라나 이렇게 라고 하시는데 이게 얼굴에 제 삶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돌아보니까 제 인생을 주니 그렇게 풍요롭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는 풍성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환혼임단치나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나 오병이나 다 결핍이잖아요 인생은 결핍인데 결핍만은 제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제 인생을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저는 뭐 여전히 가진 거 없는 사람이지만 네 제 인생 참 행복 저는 풍요롭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게 참 행복하고 지나간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외모도 그게 변하신 거 아닐까 싶어요 네 어릴 때는 좀 말랐고요 네 눈빛이 좀 매섭고 네 좀 많이 늙어 보이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은 제 얼굴을 찾아가고 제 나이를 찾아가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이후로 이제 교회에서도 모임도 많이 하고 대학부 가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신앙인으로 선정을 하신 거군요 네 네 네 교회에서도 그전에도 감사의 교회 생활도 하고 있었고 교회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도 교회 회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리더들 리더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응 학교에서도 정교 부회장 정교 회장 이런 거를 하게끔 하시고 워낙 또 기질이 어릴 때부터 또 리더 기질이 또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리더 이제는 선한 리더의 기질이 된 거예요 새로운 마음 네 새롭게 이제 리더 역할들을 하게 하실 때 이런 생각했죠 하나님 나를 그래도 크고 작든 리더로 쓰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제 인생으로 이렇게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게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생활들이 목사님이 목표하시는데 사실 많은 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사실은 뭐 제가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남은 세대 아이들하고 나누면 하나는 걸려요 뭐 가정이 아픔이 있든지 뭐 얘기하면 일단 말하다 보면 저는 뭐 제 설교에 정말 중요한 가치인 어른들도 마찬가지 요즘에는 뭐 어른들하고도 이렇게 말씀 나눌 기회가 많은데 청년이든 어른들이든 저는 한 가지거든요 아 앞에 있는 저기 권호희 목사가 살았다면 나도 못 살 이유가 없다 권호희 목사 용기를 냈다면 나 용기 낼 수 있다 우리 자녀도 그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하게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나누면 이런 거죠 뭐 가정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어릴 적에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 뭐 가진 상처들 뭐 제가 좀 건강도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건강에 대한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제 삶과 상처가 제 삶의 사명으로 깊은 상처가 소명으로 나오더라고요 헨리 나우웨이 쓴 상처의 문 치유자 라는 책을 제가 대학 때 접했는데 참 위로가 됐어요 아 내 삶의 상처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런 걸 나누는 걸 거립게 할 필요가 없겠다 너무 뭐 슬프게 할 필요 없겠다 때로는 제 인생이 너무 닿을 것 같으니까 삶에서는 예능으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소년연 사역도 하시고요 아 소년연 사역은요 실제로는 제 주위 사람들이 소년연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소년연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들이 네 네 그 사역이 또 의외로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죠 저도 힘들었어요 제가 20대 때 갔는데 아이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막 문신 타투를 하고 석유를 아무도 안 들어요 문신은 십자가를 꼭 하세요 네 제가 내공이 없었으니까 너무 당황한 거죠 가서 제가 그 이외에도 제가 몇 번 갔지만 그때 처음 갔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소년연 아이들한테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엄마 한 명 손들어 봐 그래서 손도 막 들더라고요 엄마 두 명 손들어 봐 몇 명 들어요 몇 명 있더라고요 엄마 세 명 손들어 봐 그때부터 거의 뭐 네 세 명이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약간 좀 부끄러운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세 명이 없으니까 내가 뭐라 했냐면 야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딱 애들 바라보면서 나는 네 명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나오셨던 리셋 선교사님은 열두 분 계시고 네 안그래도 그분 보니까 저도 영상을 봤는데 막 지나간 여러분들까지 다 포함되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런 게 기억나요 뭐라 했냐면 얘들아 목사님이 이런 형편이 살았다 나도 보고 못했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재 지었고 너희들은 사실 백 없고 어떤 친구들은 재 지은 게 잘한 건 아니지만 걸린 사람들이고 난 안 걸린 거고 지나간다 우리 다 재인인데 하나만 기억하자 나도 살았다 복사님도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았고 죽고 싶을 때 그냥 오토에 타고 가다가 두 손 놓고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자주 했는데 나도 안 죽고 살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나누냐면 일단 나도 내가 꿈이 있다 내 꿈이 뭐냐면 앞으로 학교를 하고 싶다 근데 학교 하면 학교에 이르면 한달란트 학교 한달란트 나처럼 이렇게 좀 한달란트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좀 다섯달란트 말고 한달란트의 가치를 모르자 한달란트가 알고 보면 큰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10대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요 한달란트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이 한달란트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알려주는 학교를 하고 싶다 너희들 보니까 이 학교에서 여기 소년원에서 보니까 입학 기술도 배우고 제빵 기술도 배우고 네 보니까 이렇게 뭐 자동차 기술도 배우던데 열심히 해라 내 학교 시작하면 너희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 같은 아이들 너희 후배들 너처럼 아픔한 한달란트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 오면 내가 치유시켜 줄게 교사로 와서 같이 일하자 뭐 우리 다 상침은 치유자 되어서 미용 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제빵 기술 배워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는데 편지가 온 거예요 그게 제 사명에 다시 한번 또 힘을 주는 시간이었죠 전우사님 제가 그날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통해 제가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또 어떤 친구 예수님이란 분을 제가 만났어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 편지를 딱 쓰면서 하는 말이 전우사님 학교하신다고 했죠 제가 학교 온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지금 미용 기술 배우고 있는데 선생님 시켜준다는 말 진짠가요? 라는 말이 학교 시작하면 제가 진짜 교사로 갈 수 있나요? 어떤 친구는 편지 갔다 왔어요 와서 전우사님 제가 그날 설교를 통해서 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학교 온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지금 제빵 기술 배우고 있는데 근데 제가 재지은 게 많아서 제가 사고친 게 많아서 차마 선생님 시켜달라는 말을 못하겠는데 자기처럼 상처 많고 자기처럼 아픔 많고 자기처럼 가정이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동생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제빵 기술 배워서 맛있는 빵 만들어서 그 친구들 주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딱 하는데 편지를 보다가 많이 울었죠 그럼요 많이 울었고 제2, 제3, 제4의 권호희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가끔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간증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안 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위로 줄 아이들이 그럼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그 아는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참 많이 기쁘고 사실 그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말은 우리가 아는 뻔한 교과서적인 정답이 아니라 얘들아 나도 그랬어 그럼요 사실 이 말 한마디가 그렇죠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일단 제가 교과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럼요 제 삶의 얘기들을 편하게 아이들과 남는 그 학생들이 느끼기에 목사님이 얼마나 나의 미래의 모습으로 또 투영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네 뭐 3대째 4대째 목표자 집안에서 자란 그런 목사님들과는 다르게 저 목사님은 나의 마음을 정말 십분 백분 이해해줄 수 있는 목사님이라는 그런 공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마 더 가깝게 느껴졌을 거예요 네 목사님 또 큰 사고를 또 겪으셨어요 아 네 그 제가 이제 불우심을 받고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은혜를 받은 다음에 대학을 가야 되겠다 네 처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나름대로 했어요 네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뭐 일단은 나름대로 뭐 하루에 3, 4시간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할 수 있는 하는 최대한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수능을 두 달 남겨두고 음 제가 차를 이제 제가 운전한 건 아니고 네 이제 제가 취미가 인사학이고 특기가 친한 척이거든요 네 그래서 친한 척을 해서 버스를 놓쳐서 제가 이제 그 트럭을 탄 거예요 네 아저씨 못 태워달라고 해서 네 히치하이킹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5톤 트럭이었어요 네 굉장히 큰 트럭이잖아요 네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웬만한 차에 부딪히면 네 큰 문제가 끄떡없거든요 그렇죠 그 상대차가 다치죠 네 그렇죠 5톤을 타고 가다가 부딪혔는데 하필 그 18톤에 부딪혀서 네 그래서 뭐 18톤이 22톤이 잠때 엄청 큰 트럭에 부딪히죠 네 제가 그때 이제 아저씨하고 이제 이게 너무 기니까 아무튼 아저씨하고 대화하다가 아저씨가 되게 무툭툭했어요 그래서 잠을 자버린 거예요 제가 잘 자거든요 네 자다가 이제 소리가 나서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운전자 발밑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밑에 튕겨서 간 거죠 아 이미 사고가 난 후에 깽고 그렇죠 그 차가 옆으로 막 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굴을 안 다치려고 어 저한테 남은 건 얼굴 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딱 잡았어요 위를 잡고 차가 딱 스톱했는데 아우 제 마음 안에는 아 이렇게 역시 나 운동신경이 좋아 이러면서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 다리가 이상한 거예요 어? 다리가 이렇게 무릎이 탁 깨어져서 아 이렇게 발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그 상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영화를 보면 이렇게 영화를 자기 다리를 자기가 뼈를 맞추잖아요 네네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네 청소년 시기 때 그 다리를 잡고 제가 딱 눌렀어요 그 누르는 그 순간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 내가 아 이러면서 아 그때 깨달았죠 영화는 영화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네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완전 다 부러지고 뭐 엄청나게 피가 막 나고 이렇게 다리가 이만큼 부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새벽 2시에 수술해서 아침 11시에 나왔고 아 17개월 동안 병원 생활 병원 생활했고 뭐 거의 뭐 매일 수술 같은 치료를 거의 뭐 매일 하고 네 17개월 동안 전신마취만 총 4번을 했으니까 너무 큰 사고였네요 네 거의 뭐 죽다 살았죠 네 제가 지금 생각하면 조금만 사고가 위로 났었으면 죽었겠죠 그렇죠 그때 무슨 생각 하셨어요 그때 제가 사고가 딱 난 다음에 네 제가 나름대로 은혜가 충만했던 때 같아요 네 고등학생이었지만 네 기억나는 게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좀 늙어 보였다 했잖아요 네 그 밤에 학생이 있을지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저한테 계속 아저씨 뭐 조금만 기다리세요 119 불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기분은 나빴는데 제가 차 안에 딱 있다가 처음에는 기도를 제가 했어요 네 사람들은 막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어 사람들이 와서 큰 사고가 많으니까 음 그 차 안에 움직이도 못하는 그 차 안에서 제가 기도를 뭐라 했냐면 처음에 원망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음 제가 주님 위해서 어 살겠다고 결정했고 청소년 사회자가 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제가 사실 학기도 하고 운동을 좋아했어요 유도도 하고 제가 꿈에 그리는 청소년 사회 있잖아요 네 지나가는 분란 청소년을 딱 만나서 힘으로 제압하고 제압하고 교회 가자 뭐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밥 먹자 그래요 그래서 밥 주면서 그런 걸 제가 기대하고 오른쪽 다리를 제가 잘 썼어요 발차기도 잘하고 네 근데 제가 다리를 다 다친 거죠 원망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청소년 사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 막 원망하는 기도를 하다가 번뜩 떠오른 분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네 본 적도 없어요 그 목사님은 이제 그 소아마비가 있어서 다리를 쩔룩거리신대요 네 근데 그 아픔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할 때 그런 걸로 웃기기도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저희 교회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하기도 했냐면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거잖아요 사실 새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제가 어차피 제 목숨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제 인생에 붙드신 분이 주님이셨고 이 달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혹시 제가 다리를 잃는다 하더라도 절단하더라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제가 그때 한 거예요 그 차 안에서 그 기도가 네 지금은 그런 기도가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돼요 다리가 소중하죠 근데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나서 그 차 안에서 제가 찬양을 불렀어요 무슨 찬양을 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을 제가 딱 불렀는데 제가 17개월 병원생학교 들어가는 게 기억나는 게 병원에 도착하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고등학생인데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네 기억나는 게 딱 들어갈 때 학생 움직이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요 하는 말씀이 움직이면 안 돼 잘못하면 다리 절단할 수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때 그 마음 안에 아 절단하겠구나 무서움이 없었어요 다음날 제가 눈을 탁 떴는데 다리가 저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한참에 다리를 봤는데 붙어 있는 거예요 감사했죠 감사했는데 제가 지나서 보니까 왜 그 찬양을 했을까 이런 찬양을 불러야 있잖아요 예를 들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런 찬양을 불러야 어울리잖아요 네 내가 이 찬양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17개월 이후에 대학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 전에 새롭게 나오셨던 강원도 목사님이 강원도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고 계셨거든요 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서있다가 갑자기 제 마음 안에 그 찬양을 하는데 하나 해주시는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예 오야 그거 아니 이 부분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이 찬양을 탁 하는데 오야 그거 아니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네 힘들 때 함께했다 내가 동일하게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 과거에 엄마 보고 싶고 엎던 했었던 그 상처 외로움 속에 함께했고 그 시간에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네가 그 교통사고가 나서 하나님 은혜 받았을 그때도 함께했고 동일하게 사고 났을 그때 나를 찬양하는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했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의식이 없을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했고 지난 병원생활과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인도했다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들리는 그 음성인지 마음인지 그때 제가 울음이 확 흩어져 버렸어요 네 오야 내가 너의 미래에 동일하게 함께할 거야 아 그 마음이 저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날 제가 대학교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 울었어요 울면서 제가 연약한 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군요 음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네 병원생활 때 힘들었고 또 더한 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네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군요 동일하게 음 저는 하나님이 복음은 그런 거라 생각해요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즐겨 하시는 하나님 네 그럼요 연약한 제 인생에 함께 하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 아멘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이 마음을 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은혜였죠 그리고 병원생활 17개월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은 아팠는데도 제가 워낙 성격이 밝으니까 그래도 지치고 힘들잖아요 외로울 때 학교는 어떻게 하셨어요 휴학하셨어요? 아 제가 다행인 게 수능을 쳤는데 네 제가 이제 가고 싶은 신학교에 네 제가 휠체얼 타고 수능을 쳤어요 네 휠체얼 타고 수능을 치고 다리를 꼴리고 쳤는데 네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가면서 네 합격을 했는데 더 이상 아직까지는 학교할 상황이 안 되죠 네 저희 친한 친구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네 따라갔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친구 말에 의하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휴학을 저희 고신대학교 이제 저기 학교에 가신 거예요 휴학하러 저희 아버님이 제가 들은 바로 원문가에다가 휴학을 신청하고 아버님께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셨다고 제가 합장으로 합장으로 신학교에서 침과 틀었는데 굉장히 재밌었는데 라티댄스로 안 하신 게 네 댄스보다는 아버님 인사하셨다고 예의바르게 들었는데 부캐가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웃겼죠 제가 제가 대학을 1년 뒤에 간 거죠 갔고 병원 생활 참 재밌었어요 병원에서 힘들 때 있었죠 근데 기억나는 게 할머니들하고 제가 고스톱 치면서 대화하고 병실에서 네 제가 최고 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하반신 마비였던 분이 1등이었고 한 10개월 지나가 제가 1등이더라고요 네 제가 올해 고참인 거예요 병원 생활 제가 다 아는 거죠 그 할아버지들하고는 이제 밥을 두고 누워있으면 제가 이제 잘 움직이니까 못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면 고와 드리고 기억나는 게 제가 밥 아줌마가 저를 불러요 오야 불러요 밥을 들고 배달해 드리고 제가 환자인데 어떤 분은 제가 직원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들도 막 저한테 막 일 지키고 청소 지키고 네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한 번은 수술하고 딱 나왔고 은혜를 받으니까 옆에 어떤 분이 오신 거예요 제가 막 밤새 제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혼자서 막 전도를 했어요 다 눈을 떴는데 네팔뿐이시더라고요 외국인이셨구나 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셨는데 네 저는 한국말 잘 아시는 줄 알고 한참을 얘기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네팔 사는 거예요 병원에 컴플레인했겠네요 너무 시끄러운 분이 컴플레인했는데 네팔말 쓰니까 못 알아들으셨죠 아무튼 제가 그 부분에 기억나는 게 제가 한국말 네팔말 하나씩 물어보면서 제 은혜가 받은 당신은 산아버에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그 부분만 들어서 그 네팔말로 불러드렸어요 캐시 형이었는데 방더라도 불러드리고 보금도 전하고 제가 돌아오면 그 병원생활 너무 힘들지만 너무 행복했고 혼자서 방에서 앉아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타로 칠주하는 게 당신은 사람을 태어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만 계속 불렀어요 밤새 당신은 오이는이라고 아버지 이름 부르고 엄마 이름 부르고 친구 이름 부르고 계속 부르다가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당신은 주님도 축복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다고 노래하고 제가 그때 예배에 대한 어떤 회복과 기도하는 것들 그때 또 많이 배웠죠 교회에서도 배웠지만 근데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깊게 만나시고 나서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조금의 원망 같은 거는 조금 사라지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뭐 없다면 사실이 아닌데 저는 좀 어릴 적에는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표출하지 못하고 아버지 무섭기도 했지만 제 내면 안에 좀 그렇게 하면 또 아버지도 속상하겠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아버지도 지금 제가 지나면서 돌아보니까 아버님도 애쓰며 사셨어요 애쓰며 사셨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돌아보면 그리고 아버지도 저한테 이렇게 혼내고 했던 것도 아들이 잘되기 위한 바람이었던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가 했던 실패는 겪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표현을 잘 안 하다가 제 내면에 근데 순간순간 올라오는 최근에는 이제 아들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서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들을 제가 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고 이러다가 아버지하고 기억에 어릴 적에 막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많이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막 전화드렸죠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할 수 있는 말씀이 너는 기억 못 하지마 내가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내가 기억 못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필 그때 아버지와 그날 차 타고 오다가 싸웠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거의 처음 싸운 걸걸요 말다툼을 했는데 그날 제가 성경을 탑하는데 하필 그때 성경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본 거예요 너무 당황했죠 진짜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아버지한테 기억나는 게 떨리는 목소리 아버지 잘 아셨습니까 질문하다가 너무 어색하게 처음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제가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안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사랑합니다 했는데 아버지가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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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풀어가고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런 아버지 부모 세대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네 아버지들은 왜 다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엄하시기만 하시고 흔히들 보수적이시고 어머니들에게는 무서운 아버지시고 왜 그러셨을까라고 늘 우리들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그들은 또 어떻게 얼마나 외롭게 자라셨을까요 맞아요 그들은 전쟁을 겪으셨고 또 일제시대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시대적 환경에 의해서 가난도 겪으셨고 가난도 겪으셨고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우울감과 그들의 아픔은 우리가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하고 맞아요 늘 서양 아버지들과 비교하면서 맞아요 왜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저렇게 따뜻하지 못하고 어머니 손을 붙잡고 따뜻하게 걸어가지 못할까라고 늘 불평만 했었잖아요 지나서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되게 엄하셨어요 무서우셨고 그렇게 잘하셨고 저희 아버님도 엄하신 할아버지 받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 아버지님들은 다 그렇게 잘하셨어요 맞아요 사실 요즘 와서 우리 세대들부터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어떤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활하고 느끼고 있지만 예전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실 제가 할아버지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제 아버님이 시간이 지나서 제가 커서 보니까 아버님이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네 주위에 사회적 약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면들 때 그런 분들 챙기시는 걸 제가 봤어요 사회적 약자분들한테 음료수를 막 사서 그런 분들 뭐 참기름이나 뭐 이런 식용유 있잖아요 다 전해주시기도 하고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제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친척통에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고물을 주워서 젊은 청년들을 고물들을 다 주게 한 다음에 그분들을 다 대학에 보내시기도 하고 고물상 하시면서 아저씨들이 다 술 먹는 데 당진하잖아요 그걸 다 받아서 돈을 다 안 드리고 얼마만 드리고 다 통장에 적응해서 모았다가 주시고 주택은행에 그때 주택은행에 주택은행에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죠 그걸 다 적응하신 거예요 제가 기억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그러시면 할아버지가 명예부 지점장 이런 거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따뜻한 면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몰랐어요 지나서 보니까 그러니깐 저희 아버지도 그 하람이 성품을 닮아서 그런 극률함이 있어요 지금 딱 보니까 아버지는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렇지만 예수님 다 만나고 나니까 그 약자들을 향한 연약한 자들을 향한 극률함이 제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거예요 그렇겠군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좀 그런 생각을 지나고 보면 알게 돼요 그럼요 지금 고향 부산을 떠나셔서 제주도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원래는 제가 첫 사회에 학생은 필리핀에서 사역을 했고요 아이들은 제가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필리핀에서 한 2, 30명 되는 아이들 만났는데 1년 정도 되니까 애들이 한 100명 이상이 되고 제가 부산 또 포항에서 아이들 한 100명 되는 아이들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한 250명씩 되고 부산에서 산성교회라는 교회에서도 고등부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하다가 그때 아이들이 한 100명 좀 됐는데 대형교회 앞에 있는 포항에 있는 교회와 부산교회가 다 큰 교회였어요 한 7년을 사역하니까 열심히 제가 열정 있게 사역했지만 어느 날 제가 아이들 뒤통수를 딱 보는데 이름 모르는 애들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아 내가 더 이상 대형교회 사역하면 삿군될 수도 있겠다 한 영혼의 소중함이 사라지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첫 사회지를 떠올렸죠 필리핀에서 그때처럼 청소년들 한 2, 30명 되는 교회 중고등부가 연합되어 있는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겠다 라고 기도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제주도에 청소년들 집회가 있어서 설계하러 갔다가 지금 이제 저희 제주중심교회 김이시 목사님 대한민국사님을 만난 거예요 포항에서 알던 목사님이었는데 식사를 하는데 밥을 한참 먹고 계시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제주도는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쓰레기 배출량 1위 우울증도 1위 흡연율도 1위 다 1위인 거예요 안 좋은 게 처음 듣던 얘기였죠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하시는 말씀 이러시는 거예요 제주도에는 이런 아픔이 많은 청소년들이 많다 제주도에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젊은 사회자가 별로 없다 권유 전도사 전도사 때 권유 전도사 한번 배팅해볼 마음 없나 이러시는 거예요 배팅해봐라 제주도로 와라 저는 담임 목사님이 도박용어를 쓰냐 속으로 밥 먹다가 이런 생각을 했죠 도박용어를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날 제가 절친이었던 허진일 목사라고 부산에 있는 그 친구가 같은 교회에 그 교회에 사회가고 있었어요 그 친구 통해서 듣고 제가 그날 밤에 돌아가다가 아내한테 울었어요 호텔로 가다가 아내 지금 있는 교회도 대형교회고 서울에서 우리 소개한 누가 소개해서 가자는 교회도 오라는 교회도 대형교회인데 그런 교회는 내가 안 가도 갈 사람들이 많고 1호소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제주도에 청소년 사회자가 많이 없다는 다음 사회자가 가면 어때 라고 질문했어요 아내가 너무 쿨하게 그래 이러는 거예요 제 아내가 베트남에서도 단계선교회사로 2년 동안 있었거든요 제주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딱 갔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바로 메일을 썼죠 목사님 제주도로 가고 싶습니다 청소년 사회가 가겠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제가 청소년 사회가 비행기 탈 때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잘하는 거 없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뭐라고 제주 중심교회 중고등부 위해서도 가지만 제가 전체 제주도 전체 청소년들을 품고 갑니다 라고 기도하고 갔어요 이렇게 제가 청소년 사회를 하고 연합 수련회도 하고 미자리교회 수련회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제가 한 4년 전에 제가 2년 지난 다음에 학교를 해야 되겠다 원래 학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지금 한 달한테 학교는 아니에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한 달한테 모으면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섞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학교를 아내도 학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하자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죠 왜냐하면 부산에서 해야 된다 내가 친구들도 다 부산에 있고 함께 도와주는 사람들 부산에 있고 익숙한 곳 재정을 함께 보탤 사람들 다 부산에 있는데 제주에서 안 하겠다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다 드리는데 그 친구 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이제 예배 모임에 갔어요 그때 창의팀이 왔어요 마커스 디사이플스 뭐 이런 팀들이 다 온 거예요 월시 빌더스 저는 뭐 전도사고 겸손하지 않게 앉아있었죠 아이들 은혜 받으라고 하고 근데 그때 정신호 목사님이 디사이플스에 정신호 목사님이 마커스에 부르신 곳에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혼자 생각해 왜 디사이플스가 마커스 노래를 부르냐 부를 수 있죠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의 히트곡인데 남의 히트곡을 부르고 있냐 생각했는데 그때 찬양을 탁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이상한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는 찬양을 탁 부르고 있는데 이 부르신 곳이란 말이 갑자기 제주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되다가 내가 제주도 땅을 품는 마음이 필요한데 늘 제 마음 안에 늘 부산에 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제주도는 거쳐가는 과정이고 2, 3년 지나면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 마음 안에 내가 너를 부른 곳이 제주도다 이러면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때 다리가 아파서 사실 제가 장애가 있어서 다 못 꿇는데 오랜만에 무릎을 꿇었어요 거의 엎드리다 집회했죠 제가 오늘 제주도가 부르신 곳이라 믿고 왜냐면 제가 학교를 하는 게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학교를 시작하면 제주도에 오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 있어야 돼요 제 친한 친구들이 있는 곳에 못 가는 거예요 지인들이 있는 곳에 그래서 제가 그게 두려웠던 거죠 제 안정감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제 안정감은 하나님이 딱 질문이 네 안정감이 어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다 알고 물으신 거 같더라고요 사람인 거 알고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 안정감이죠 고백을 딱 하니까 제가 제주도에 있지 못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제가 이 제주도 땅에서 지금 예배합니다라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오늘 제주에서 처음 예배한다 2년이 됐는데 그 전에는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나 제가 무슨 소리냐고 예배인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제가 기도인도도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그런 제주 땅을 품고 기도한 게 어떻게 보면 진짜 품고 기도한 게 그날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기도에서 내가 10년 있을지 평생 있을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10년 있을지 20년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제주 땅에서 제주를 품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딱 했어요 그러나 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 찾아갔죠 학교를 하겠습니다 놀라셨죠 장소가 있냐 없습니다 돈이 있냐 없습니다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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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교가 제주와 수박교? 네, 제주 나무아우스 박교입니다. 제주 나무아우스 박교. 시작할 때는 한국 어깨동무 사회관과 함께 연합해서 어깨동무 학교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주 지역의 한 7개 교회와 제가 살아가는 교회와 함께 다 연합으로 이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올해부터 학교 이름을 나무아우스 박교로 바꿨어요. 제주 나무아우스 박교로. 제주도의 지역 교회가 연합으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작은 학교지만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한 학교가 아니고 큰 대형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학교와 같은 마을 모아서 교단과 상관없이 학교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원래 제가 설립자였지만 그 요청을 받고 이 학교가 제 것이 아니니까 제가 설립했다고 제가 가져갈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주를 위해서 이사할 학교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겠다 결정을 하고 제주 전체에 연합된 학교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장으로 성기고 있습니다. 30대의 교장선생님이세요. 교장선생님. 갑자기 사회적 지위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부끄럽기네요. 도치서 나가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교장선생님 물어보면서 수학을 저한테 물어본다든지 어떻게 푸냐. 그럴 수 있죠. 제가 수학을 보면 굉장히 가까이 먼 당신이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죠. 수학은 원래 혼자 푸는 거다. 그럼요. 자기 주도학선 모르냐. 그러고 제가 얘기를 하고 도망을 가죠. 목사님 대일 잘하셨어요 정말. 정말 딴 데 가서 훌리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감동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어떠세요 연희열 자매님 오늘 살아오신 이야기나 지금 하고 계신 교장선생님으로서의 인생이 정말 남다른 인생을 걸어오셨어요. 정말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고 진짜 편하려고 하는 것보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또 그곳으로 가신 것이 너무 멋있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신앙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바뀌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얻고 또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게 정말 그게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요 놀라운 생각을 하셨네요. 굉장히 길게요. 늘 놀라우세요. 해석이 너무 좋으시고. 목회자 하실 사모님은 축복합니다. 네 네 네. 이 목사님 어떠셨어요? 원래 아시던 분이지만 좀 다르죠. 저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기도 하고 목사님인데 오늘 이렇게 삶의 또 부분 부분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너무 곁에서 들으면서 은혜 받았고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우리 밝음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밝음 뒤에 항상 또 그늘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도 어떻게 하면 또 저희 방송을 또 즐겁게 무겁지 않게 해주시려고 계속 웃기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계속 앞으로 학교도 그렇고 목회하시면서도 우리 가까운 가족들 그리고 우리 또 가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또 어려울 때는 눈물도 흘리시고 솔직히 고백도 하시고 막 너무 또 감추지 않고 그렇게 또. 그래요. 눈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눈물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그 자신이 받았던 아픔을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쓰임을 받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돌탑을 쌓을 때 이렇게 바닷가에서 돌을 주워보면 예쁘고 반듯한 돌은 탑이 쌓여지질 않아요. 모가 나고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하지만 단단해야 하는 돌들을 모았을 때 그 돌들이 쌓여서 탑이 되었잖아요. 결국 목사님 인생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위해서 결국은 단단하고 좀 그 당시에는 모가 나고 예쁜 모양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탑으로 쌓기 위해서 그 과정을 현단의 시간을 통해서 굽고 또 굽고 하셔서 이 단단한 추측돌로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나무와 숲 학교를 통해서 또 지금까지 해보셨던 많은 청소년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목사님이 경험하셨던 그 많은 아픔들을 통해서 청소년 사업의 큰 빛으로 사용하시리라 믿고요. 어머님 꼭 찾으셨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면 동생분도 꼭 연락이 되셔서 같이 기구하겠습니다. 같이 만나는 혹시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 저희 새롭게 왔을 때 전해주세요.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멀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